해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50개 정도의 영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50개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는 껌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50개의 패턴을 완벽하게 습득이 됐을 때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끊어 읽기와 제가 해상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동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나머지 덩어리는 나머지는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뭐뭐 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비동사가 보입니다. 끊습니다. 비동사 앞에서 나머지까지 이렇게요. 비동사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늙은이다로 끝나면 됩니다. 그 소년은, 그 여자는 선생님이다. 마찬가지로 끊어 읽어봅니다. 끊어 읽어봅니다.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나머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 매우 예쁜 여자는 매우 부요한 선생님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명사는 사람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 명사가 길어지는 어선은 관부혁명입니다. 그 명사가 어디든지 그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여러 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용사가 어디든지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는 여러분 이렇게 관사, 명사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관사, 명사, 짧게. 하지만 그 관사, 명사가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명사를 초점을 두고 앞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명사에 초점을 두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매우 예쁜 여자는 매우 부요한 선생님이다. 자, 비동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전취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취사 앞에서도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취사가 왔을 때 비동사 뒤에 전취사가 오면 이때의 비동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있다라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소녀는 있다. 그 방 안에. 자, 3-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전취사가 있네요. 전취사 앞에서 끊는다. 그래서 덩어리를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는 있다. 그 매우 조그만 방 안에. 비동사의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인 여러분 일반 농사의 끊기와 해석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사는 다로 끝나는 게 일반 농사입니다. 일반 농사가 보이면 앞뒤로 끊습니다. 일반 농사가 보이면 일반 농사 앞에 뒤에 이렇게. 자, 일반 농사 앞에는 주어로 우리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여자는 사랑한다. 그 선생님을. 1-1의 문장을 봐봅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을 줄을 압니다. 동사 앞뒤로 해석합니다. 그 매우 키가 크고 예쁜 소녀는 사랑한다. 그 키가 크고 착하고 잘생긴 선생님은.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여러 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돼요.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 왜? 이 명사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러브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농사는 앞뒤로 끊습니다. 그 소녀는 사랑한다. 뭘? 을룰이 필요하면 을룰로 해석을 하는 게 영어 해석의 1순위입니다. 그 소녀는 사랑합니다. 뭘? 공부하는 것을. 뭘? 책을. 음, 여기에 간사어가 빠졌네요. 자, 2-1 문장 봐봅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존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습니다. 러브라는 동사가 보이네. 동사 앞뒤로 끊습니다. 자, 앞 주어. 동사 뒤 목적어 해석합니다. 그 매우 키가 크고 영리한 소년을 사랑한다. 뭘? 공부하는 것을. 뭘? 이 매우 유용한 영어 책들을. 세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전치사와 끊어 읽기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앞뒤로 끊어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가 보이네요. 전치사는 여러분, 구문도께 앞에 두 번째 강의 나와 있죠.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합니다. 그의 학생들은 볼 것이다. 뭘? 그의 선생님을.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니까. 저녁 후에. 앳더스쿨. 학교에서. 하나만 더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동사를 먼저 찾아라. 봉사 앞뒤에서 끊어라. 이렇게. 그리고 전치사를 찾아라. 그리고 끊어라. 하나 더. 아, 전치사가 또 있네. 끊어라. 여러분, 끊어 읽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여러분, 봉사 앞에서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도 끊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해석합니다. 그 많은 금면한 학생들은 볼 것이다. 그 매우 친절한 선생님을. 저녁 후에. 학교에서. 명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가 왔을 때 여러분,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전치사의 즉, 전명구는 여러분, 해석 방법이 두 개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것을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를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1번 해석이 여러분, 어디 어디에가 바로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해석, 어디 어디에. 두 번째 해석, 어디 어디에 있는. 그래서 비하인드 처치 그러면 여러분, 교회 뒤에, 이게 1번 해석이죠. 2번 해석으로는 여러분, 교회 뒤에 있는. 비사이더 보이 그러면 소년 옆에, 1번 해석이죠. 소년 옆에 있는 2번 해석입니다. 애 또 도어, 문에. 두 번째 해석, 문에 있는.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해석으로 할까요? 이렇게 주로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주로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끊어오를 볼까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가 있습니다. 끊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책은 테이블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이네. 동사가 보이네. 이렇게 세 덩어리로 우리는 끊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우 유용한 책들은 그 매우 멋진 테이블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볼까요?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일반 농사가 보입니다. 앞뒤로 끊고 끊고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에브리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도 끊고 그 소녀는 문 옆에 있는 공부한다 책을 한 시간 동안 밀판해 2-1로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일반 농사 앞뒤로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끊고 해석합니다. 그 매우 귀여운 소녀는 매우 큰 문 옆에 있는 공부한다 영어책을 한 시간 동안 매일 밤에 다섯 번째 사형식 끊어 읽기와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나 또는 대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무조건 끊어 읽어야 합니다. 대명사는 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전치사가 보이네요 끊고 일반 농사가 보이네요 앞뒤로 끊고 미 대명사 북 일반 명사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 사물이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 ~~에게 ~~을 그 다음에 동사에 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남자는 가게 안에 있는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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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책 한 권을 1-1 끊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농사 앞뒤로 끊고 명사 대명사 끊고 그 매우 그 매우 잘생긴 남자는 그 매우 큰 가게에 있는 사줬다 나에게 매우 유용한 책들을 2번 갑니다. 문장이 깁니다. 끊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앞뒤에서 끊고 명사 명사 나란히 쓰였습니다. 끊고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끊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끊고 나의 삼촌은 시골에 있는 가져와 주었다. 그 숙녀에게 멋진 차를 나의 생일날에 지난 일요일에 미친놈의 삼촌 나의 생일날에 왜 그 숙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렇게 사랑의 눈에 빠지면 생일날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1로 갑니다. 끊어볼까요? 이 콤마가 있는데 콤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 앞 뒤 에서 끊고 명사 명사 나란히 못쓰이니까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끊고 나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손목을 끊고 아우 부유하고 예의바른 삼촌은 그 아름답고 조용한 시골에 있는 가져다 주었다 그 키가 작고 아름다운 숙녀에게 매우 예쁘고 비싼 차를 나의 사랑스러운 생일날에 지난 일요일에 미친 삼촌 여섯번째 패턴 오영식 끊어 읽기와 해석방법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사나 투부정사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는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투부정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투부정사 앞에서도 끊어야만 됩니다 자 오영식은 여러분 끊어 읽기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각동사는 여러분 듣보느라고 합니다 듣다 보다 느끼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는 ML흐라고 합니다 만들다 시키다 놓다 그리고 이런 일반 동사가 있는데 이러한 동사들은 여러분 이렇게 주어동사 사람적어 동사대 투부정사 이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자 1번 문장 끊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 앞뒤에서 끊고 자 동사가 또 보이니까 끊어야 되겠네요 전치사도 있습니다 자 해석합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병원에 있는 보았습니다 그 환자가 그 환자가 이래야 돼 그런데 환자를 이래 보는 순간 해석이 안 된다니까 끊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보았다 그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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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는 것을 복도 해석 자 1-1 문장이 완전히 길어졌습니다 끊어 읽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동사가 보이니까 앞뒤로 끊고 동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자 해석합니다 그 매우 잘생긴 의사는 그 매우 유명한 교회에 있는 보았습니다 그 매우 아픈 환자가 담배 피는 것을 복도에서 2번으로 갑니다 끊어볼까요 일반 동사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그 선생님은 허락했다 그 소년이 마시도록 물을 교실 안에서 문장이 길어졌네요 2-1번 봅니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을 줄을 안다 동사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해석합니다 그 매우 잘생긴 선생님은 허락했다 그 예의바른 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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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도록 그 매우 깨끗한 물을 그 병에 있는 그 병에 있는 그 매우 단정한 교실 안에 있는 이래도 되고 교실 안에서 이래도 되고 패턴이 5개 공부하니까 여러분 16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러분이 패턴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좀 더 중요한 건 해석할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안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이렇게 많은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예문을 오늘 반복 그리고 내일 반복 3일 뒤 일주일 후 이렇게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어떤다 내 것 즉 자기 것이 돼야 돼 그래야지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복 학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50개의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에서 6번까지의 패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번부터 패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여러분 일곱 번째 입니다 패턴 일곱 번째는 여러분 동사의 원형이나 또는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문장의 해석방법 끊어 읽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저께 끊어 읽기 배웠죠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된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해라 입니다 공부해라 뭘 을룰이 필요하네요 수확을 너의 올드 시스터 누이와 함께 every two days 이틀마다 다음 2번입니다 여러분 겟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게시나 해부나 또는 이렇게 레스로 시작하는 문장 다음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전부다 시키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끊어 읽기 먼저 하겠습니다 동사 앞뒤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렇게 투병사가 나오면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키면 뭐 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시간부사나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때 개선시키다 나는 시킨다 을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기타를 치도록 일주일에 두 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문장에서 그대로 여러분 아이를 빼놓고 문장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쉽잖아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1에서 6번까지 패턴을 여러분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50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44개 정도 패턴은 전부다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6번까지 패턴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5형식 문장이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온 거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시켜라 그에게 기타를 연주 하도록 일주일에 두 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처럼 이렇게 비동사죠 이렇게 비동사로 시작했으면 해석은 뭐뭇이 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동사는 비동사 전치사 전치사 앞에서 끊고 엔드 접속사 있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 이게 정직한 아들이 되어라 투 누구누구 에게 너의 부모님들 에게 그리고 너의 선생님 에게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투 비 나 여러분 이렇게 비 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요 투 비 으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은 뭣뭇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끊어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보이네 그럼 비동사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전치사 앞에서 끊으면 됩니다 투 비 해석은 뭣뭇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의바르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에서 자 2번도 문장이 약간 길어졌는데 우리는 끊어 읽을 줄 아니까요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어요 일반 농사가 보입니다 일반 농사 앞뒤에서 끊습니다 자 빙이나 이렇게 투 부정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투 비 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뭣뭇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은 훌륭한 셰프 요리사가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다음은 여러분이 투 비 나 빙이 아닌 투 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아까는 투 비 나 빙인데 이렇게 투 다음에 일반 농사나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뭐뭐하는 것 응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끊어 읽기를 해볼까요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파는 것은 거대한 차를 매우 쉽습니다 인서울 서울에서 2번 문장도 끊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저렇게 ing로 투 부정사로 시작하는 방법은 해석은 뭐뭐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애국어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매우 흥미롭다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을 보기 전에 3-2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동사가 보입니다 앞뒤로 끊습니다 투 부정사나 동사가 또 보이죠 동사나 투 부정사가 보이면 앞에서 끊어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건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5형식 동사입니다 나는 봅니다 그 소년을 이러면 안된다니까 이러면 해석이 깨져 늙은이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각동사 사육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은 늙은이가로 한다 다시 나는 본다 그 소년이 기타를 치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요 우리는 뭘 제거했어요 여러분이 주어만 제거한 거야 그리고 이걸 뭘로 고치는 거야 이렇게 ing로 바꿔 놓은 거야 그럼 투 부정사나 ing로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 의미잖아 나머지는 똑같아 보는 것은 그 소년이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 나의 행복이다 자 4번입니다 4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4-1의 5형식 문장이잖아 5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사람 목적 그다음에 투 부정사나 동사의 원형이 나온 게 5형식 문장이잖아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나는 돕는다 그가 그가 기타를 치는 것을 일주일에 두 번 이 문장에서 그대로 주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동사를 이렇게 투부정사 ing로 바꿔 놨다니까 그러면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그가 기타를 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매우 불가능하다 다음 여러분 여덟 번째 패턴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는 여러분 이 기본적인 뜻을 알아줘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매우 쉬울 수가 있습니다만 머리 나쁜 학생들은 이거 외우기도 벅차입니다 기본적인 뜻을 암기하셔야 되고 반복 학습을 통하면 됩니다 조동사하고 조동사와 관련되어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함께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할 수 있다 허락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허락할 수 있다 자 비동사는 이까지가 한 세트잖아요 근데 조동사가 있으면 이게 한 덩어리야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요청해야만 한다 도와줄지도 모른다 자 예문을 통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자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동사는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끊고 자 그 교수는 명사 뒤에 전면구는 어디어디에 있는 어디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교실 안에 있는 허락할 수 있다 그 소년이 푸는 것을 그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오형식의 문장의 형태입니다 1-1 봐보도록 합니다 문장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을 줄 압니다 전치자가 보인다 끊고 동사가 보인다 앞뒤에서 끊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명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 앞에 이렇게 부사가 와서 그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은 관, 부, 형, 명예 어순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매력적인 교수는 그 매우 작은 교실에 있는 허락할 수 있다 그 매우 근면한 소년이 풀도록 그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자 2번도 끊습니다 전치자가 보인다 끊는다 봉사가 보인다 앞뒤에서 끊는다 투부정사가 보인다 앞에서 끊는다 나의 형제는 수리점에 있는 수리점에 있는 도와야만 한다 그 남자가 수리하도록 그 차를 자 2-1도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습니다 전치자 앞에서 끊는다 동사가 보인다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투부정사가 보인다 투부정사 앞에서 끊는다 해석합니다 My looking good Looking은 잘생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잘생긴 동생은 작은 수리점 안에 있는 도와야만 한다 그 매우 금멸한 남자가 수리하도록 그 부서진 차를 자 9번째 패턴입니다 왕래의 발작동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영어에서 여러분이 왕래의 발작동사는군요 어머니는 자주 서울을 왕래하시니 왕래하다 오다가다 그 다음에 출발도차 이란 왕래의 발작동사는 가다 오다 도착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왕래의 발작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왕래의 발작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요 완전한 문장의 다음에 올 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마찬가지로 진다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어볼까요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가 보이죠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영어에서 사람, 사물, 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마찬가지로 끊어야 됩니다 영어에서 부사는 여러분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 앞에서도 끊어야만 됩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영리한 교수는 갈 수가 있습니다 투 어디 어디까지요 사람이 나온 뭐뭐에게 그 대학까지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뭇을 그 학생들에게 영어를 5타임에다가 애쓰 있으면 번입니다 일주일에 5번 자 2번 끊어 읽습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는다 비고잉투는 여러분 조동사 위라고 같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앞뒤에서 끊습니다 투부정사가 보이네 앞에서 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물 나오면 끊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에게 뭐뭇을 동사해 주다 전치사가 보이니까 앞에서 끊어야만 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농장에 있는 세이브 다음에 돈 남았죠 그럼 저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축할 겁니다 뭘 을률이 필요하네 많은 돈을 많은 돈을 저축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이 여기까지다 여러분 문장이 완전해 을률이 필요하는데 을률이 있어 그러잖아요 나는 많은 돈을 저축할 것이다 많은 돈을 저축할 것이다 문장이 완전해 이렇게 앞문장이 완전하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적이 위하여 그의 딸에게 좋은 자전거를 그녀의 생일날에 다음 열 번째 패턴 비교 변화입니다 비교 변화는 여러분 원급, 비교급, 최상급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원급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즈가 두 개 나온 걸 우리는 원급이라고 합니다 에즈가 두 개 나왔죠 끊어있는 방법은 두 번째 에즈 앞에서 끊어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에즈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좁은 호수는 그 공원 옆에 있는 깊지 않습니다 에즈 뭐뭐만큼 그 소년만큼 아 그 강만큼 자 2번 바보입니다 끊어있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에서 끊고 에즈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에즈 두 번째 에즈 앞에서 끊고 앞에 나오는 에즈는 아무 뜻이 없고 뒤에 나오는 에즈는 뭐뭐만큼 그 소녀만큼 마이 올드 브라더 나의 형은 그 남자 앞에 있는 예의 바를 것이다 그 소녀만큼 2-1 문장을 2-1 문장을 봐봅니다 문장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끊어 읽을 줄을 아니까 끊어봅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조동사가 보입니다 끊고 애즈가 두 개가 나오면 두 번째 에즈 앞에서 끊고 앞에 나오는 에즈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나의 잘생긴 형은 그 키가 작은 부유한 남자 앞에 있는 예의 바를 것입니다 그 매우 예쁜 소녀만큼 다음 비교급의 해석과 끊어 읽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비교급은 이렇게 무어나 이렇게 이 알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어나 이 알은 더 라고 해석하고 이때 되는 뭐뭐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레스가 있죠 이 레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덜 또는 더 적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문 1번을 한번 봐 보도록 합니다 끊어 읽어 볼까요 전치사가 보인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동사가 보이니까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자 1-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 볼까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가 보이네요 동사 앞에서 끊고 덴이 보입니다 덴 앞에서 끊어야만 됩니다 이때 이 알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더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잘생긴 소녀는 교실 안에 있는 더 더 더 용리해야만 한다 덴 뭐뭐보다 그의 형제들보다 2-1로 갑니다 문장이 깁니다 끊어 읽습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비동사가 보인다 끊고 덴이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다시 한번 끊고 해석합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입는 더 매력적이지 않다 덴 뭐뭐보다 그 남자보다 어떤 남자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입는 다음은 최상급 패터입니다 여러분 최상급은요 이렇게 most나 이렇게 est를 동반한 걸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더우와 함께 쓰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가장 뭐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급디는 인이나 그 다음에 어부복수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둘 다 여러분 뭐뭐뭐에서 또는 어부 다음에 복수수는 뭐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1-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더우 모스트는 최상급으로서 가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앗 ing가 나왔다 ing로 시작하면 뭐뭐뭐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수학을 가장 어렵다 모든 감옥 중에서 2번도 마찬가지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이드라는 전치사가 전치사 앞에서 끊고 캔이라는 조동사가 보이네 봉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이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미스 봉은 나무 옆에 있는 캔 못뭐일 수 있다 ESD 최상급 가장 키가 작은 소녀일 수가 있다 그녀의 마을에서 원어부더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부더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뭐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보이네 비동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이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전치사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미는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모든 꽃들 중에서 2번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끊습니다 동사가 보이면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 전치사가 떠나왔네 끊는다 나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손목을 끊는다 이러지 말고 앞으로 가서 1강을 1강부터 6강까지를 복습 반복 하시기 바랍니다 투브정사로 시작했네 뭔뭐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Can be one 하나일 수가 있다 E.S.T. 최상급 가장 가장 쉬운 것들 중 In the world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은 6강부터 10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났잖아요 누누이 말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을 때는 알 수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오늘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많은 예문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부터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공사선생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패턴 1번부터 패턴 10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끊어 읽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동사 뒤에서 끊어 읽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일반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일반동사 앞뒤 일반동사 앞뒤에서 끊어 읽는다 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이런거에서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 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반드시 끊어 읽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 있죠 특히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이면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 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을 공부를 했죠 우리 일반적으로 명사가 길어지면 관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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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어디 있던지 그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 형용사가 어디 있던지 그 형용사 앞에는 이렇게 부사가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명사가 짧아지면 이렇게 관사 명사 이렇게 바로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예문 볼까요 일반 농사가 보입니다 일반 농사 앞 뒤에서 끊어야 됩니다 더보이 명사입니다 브레드도 명사입니다 참고로 브레드는 빵이니까 이렇게 명사를 쓸 수가 없네요 오타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은 주었다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그 소년에게 빵을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하고 여러분 1-2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존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을 줄을 아니 알기 때문에 끊어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1번 전치사가 보인다 끊는다 2번 동사가 보인다 동사가 보이니까 앞뒤로 끊는다 그 다음에 풀어 보이 명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비사이더 전치사가 나왔네요 끊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명사가 있죠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허가 대명사자랑 여기서 끊어야 된단 말이야 특히 우리가 전명구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게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 여러분 일하고 일 다시 일하고 어찐다고 문장이 똑같다고 똑같아 근데 문장이 전혀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겁먹지 마라니까 이걸 해석을 할 줄 알면 똑같이 이걸 어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매우 예쁜 아이는 매우 작은 방안에 있는 주었다 그 불쌍한 소녀에게 그녀 옆에 있는 매우 맛있는 빵을 마찬가지로 간사 빼앗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읽었는데 나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문장을 더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금방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쭉 이렇게 읽고 바로 이해가 되는 훈련이 바로 뭐다 직독직해의 훈련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11번부터 14번 패턴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오늘 아주 중요한 문장이 길어지는 분사가 나오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 선생님들이 few하고 little을 강의할 때 여러분 대부분 명사 뒤에 s가 나온다 즉 many나 few나 few 다음에 명사 뒤에 s가 나온다 이런 거 강의 많이 하잖아 그리고 much나 little이나 little 뒤에 s가 나오지 않는다 그건 문법이에요 문법 제가 설명한 것은 s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뭘 설명하고 해석해석 여러분이 많은 많은 이런 뜻이야 특히 few few 몇 개야 몇 개 a little 약간이다니까 반면에 few는요 여기 관사가 있는 게 사라졌잖아 그러면 거의 없다 little도 무슨 뜻이야 여러분 거의 없다 이것은 little하고 few는 no하고 똑같아 no no no는 뭐예요 여러분 no나 not하고 똑같다니까 없다 이런 뜻이잖아 없다 다시 한번요 few는 몇 개 a little은 약간 하지만 그러나 few하고 little은 부정어다고 부정어 부정어 영어에서 여러분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고 1번 예문 해석 봐보도록 합니다 있다 근데 little이 있잖아 없다 거의 없다 물이 물병 안에 자 끊어 이렇게 할까요 전시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잖아 그렇죠 비동사가 있죠 여러분 그럼 there is there is there are 여기서 끊어야 돼 2번 갑니다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as가 나왔다 우리 as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럼 as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전치사가 보였어 그럼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 해석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little 있잖아 나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뒤에 나오는 애들은 ~~만큼 네 만큼 어디에 in my pocket 나의 주머니 안에 3번 갑니다 여러분 few가 나왔고 그 다음에 few가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는 few는 부정의 뜻이라고 했죠 일단 끊어봅니다 여러분 close to가 전치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 그 다음에 해부가 있어 해부가 일반 동사니까 앞뒤로 이렇게 끊어 끊어야 돼 그리고 인이 보여 전치사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해석합니다 few는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러분 몇 개의 이런 뜻이야 사람이니까 몇 명의 뚱뚱한 소녀는 그 나무 가까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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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친구들은 in China 중국 4번 봐봅시다 여러분 끊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보인다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비프라우드 오브가 뭐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수거에요 수거 이게 하나의 동사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끊으려면 여기서 끊어 주는 게 좋습니다 해석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자랑스러워 합니다 뭘 많은 학생들을 많이 얼라러브는 많은 그러나 얼라스는 부사로서 많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1번 봅니다 문장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된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많은 똑똑한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에 있는 자랑스러워 합니다 많은 근면한 학생들을 12번째 패턴 여러분 기본 접속사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속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접속사를 모두 암기를 해 줘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접속사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요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 바로 예문 봐볼게요 여러분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럼 이제 끊어 읽기를 해볼게요 이게 동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이렇게 about이 전치사 이렇게 끊어야 돼 됐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고 그 다음에 received가 동사야 그러니까 앞뒤에서 끊어야 되겠죠 동사가 두 개 나왔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요 동사가 두 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동사가 이렇게 두 개 나오려면 이러한 접속사가 있어야 돼 이런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쩐다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요 문장이 두 문장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접속사는 반드시 동사를 찾아갖고 동사를 해석해갖고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 도는 비록 뭐 뭐 일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레이크는 만들다잖아 만들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문장 해석 다시 해봅니다 그 소년이 만들지라도 실수를 그녀의 주소에 대하여 다시요 만들었을 지라도 그녀의 주소에 대하여 그 소년은 받았습니다 그의 차라리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일하고 일 다시 일이 문장이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머 겁나요 선생님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왜 읽을 줄 아니까 그럼 읽어봐 전치사가 보인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일반 농사가 보인다 앞뒤에서 끊고 전치사가 또 보인다 그래서 끊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주오고 동사 일반 농사가 또 보였다 앞뒤에서 끊으면 된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매우 foolish boy 어리숙한 소년이 그 작은 방 안에 있는 만들었을 지라도 만들었을 지라도 큰 실수를 그녀의 주소에 대하여 그 매우 귀여운 소년은 받았습니다 그의 매우 유용한 책을 자 2번 봐볼게요 여러분 2번도 여러분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일반 농사가 보이니까 끊고 그 다음에 동서가 또 보이죠 그래서 동사가 보였으니까 또 끊고 전치사가 나와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문은 우리나라 말로 의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그 병원은 복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어문은 기본적으로 복수명사가 나오면 뭐 뭐 중에서 하지만 이렇게 단수명사가 나왔으면 뭐 뭐 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5형식 문장 특히 나오는 이때 이 문장 이거 을률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을률로 해석을 하면 안되고 늙은이가 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보았다 그의 환자가 환자가 담배를 피는 것을 복도에서 병원의 2-1 로 넘어갑니다 문장이 괴로 졌습니다 겁먹을 게 없습니다 문장 똑같이 끊어요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동사가 보인다 앞에서 끊고 뒤에서 끊고 동사가 또 보인다 앞에서 끊고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그리고 뒤에 주호가 나오고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어찐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동사를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보았을 때 그의 환자가 흡연하는 것을 병원의 복도에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전치사에 무엇을 보고 듣고 그녀를 보고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이 여러분 이런 3-1이나 이렇게 4-1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ing가 나왔잖아요 그럼 해석을 잘 못한다고 근데 우리가 접속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멋진다고 동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앗! 동사가 안 보인다 이거 오타네요 여러분 여기 is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문장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해석을 못한다니까 우선 이제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여기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 그죠 해석을 못해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3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우리 ing나 투병소로 시작하면 해석 하는 것 음 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전체자가 있으니까 끊어야 되잖아 그죠 Mr. 공에게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이스가 생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가 이렇게 붙어버렸네요 여기 끼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계속 다시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Mr. 공으로부터 흥미롭다 근데 이 접속사랑 연결해야 되잖아 흥미로울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창하게 이렇게요 4-1도 똑같아요 여러분 접속사가 보이잖아요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니까 접속사 앞에서 제발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미친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끊어갖고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자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T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만약에 행복하다면 이래야 된다고 근데 우리 배웠잖아 여러분 To be 나 빔으로 해석하면 ~~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볼게요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 상관 접속사에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한번쯤 다 들어 봤을 겁니다 여러분 Either a up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뜻 아냐 그러면 뜻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뭔만 알아 이건 기억하고 있죠 either가 있으면 뭘 써야 된다 or을 써야 된다 either가 있으면 nor을 써야 된다 이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아니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해석을 아는 친구들은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해석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강조할 게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neither a nor be 이런 뜻입니다 이거에 뭐냐면 ab 둘 다 아니 이런 뜻이야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해야 된다고 반드시 동사를 부정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few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워서 우리가 위트를 공부했잖아 이거 어찌다고 부정이요 부정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요? 동사를 부정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1번 바보입니다 끊어볼까요 여러분 더 전해부터 이게 또 하나의 동사야 그죠? 이까지가 조동사에서 배웠잖아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투부정사 보이잖아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됐죠? 해석합니다 그는 have to go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왕라의 발작동사 뒤에 투부정사 또는 을롤이 있거나 을롤이 필요없나 완전한 문장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무조건 만막이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나기 위하여 그 배우를 이 문장 똑같은 이 1하고 1-1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다가 상관접속사 이 더 에이 오아 비만 첨관을 해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둘 중에 하나잖아 니아하고 그 둘 중에 하나는 갈 필요가 없다 거기에 만나기 위하여 그 배우를 이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의 학생들은 비동사기 있잖아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잖아 용감하고 잘생겼다 거기에 뭐가 들어와서 상관접속사 여러분 리더에이 노아비가 들어간거야 그렇죠 주의할 점이 있죠 리더에이 노아비는 뭐야 동사를 부정해야 돼 동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선생님 그의 학생들 둘 다 용감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어쩐다 리더에이 노아비는 동사를 반드시 부정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1이 해석이 되는데 나는 2-2가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용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해석을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일단 끊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그 다음에 또 전치사가 보인다 끊고 B동사가 보이니까 B동사 앞에서 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리더에이 노아 B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A가 되는 거야 A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B가 되는 거야 B가 이렇게 동사부터 해석해 볼까요 잘생기고 용감하다 이게 동사야 해석합니다 그의 선생님 전명구 있잖아 어디어디 있는이죠 그 티처스룸에 있는 그의 학생들 그 교실 안에 있는 둘 다 용감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한 번 해석을 하고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뭐여 직독직해 훈련이라는 거야 다음 여러분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 볼랍니다 러브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1번 동사니까 앞뒤에서 끊어야 돼 그 다음에 투병사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 해석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을룰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니까 뭘 요리하는 것을 작은 식당에서 3-1 갑니다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단 말이야 이까지가 한 덩어리야 똑같아 끊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전치사 고백기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그럼 뭐여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너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 요리하는 것을 작은 식당에서 3-1이 해석이 되는데 3-2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못했다니까 문장이 왜 똑같은 문장이야 끊어 보도록 합니다 동사가 보이잖아 끊어야지 어디서 앞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치사가 보이잖아 끊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end가 있죠 이렇게 both a and b 우리 지금 상관 접속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사랑한다 요리하는 것을 작은 식당에서 그리고 큰 식당에서 명령문에 나오는 관용어고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려 합니다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명령문 나오고 이렇게 end가 나오면 그리고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명령문 뒤에 이렇게 오아가 나와서 이때 나오는 오아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야 스터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다 뭐뭐해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그러면 너는 합격할 것이다 그 시험에 arrive there 도착해라 거기에 end 그러면 그 남자는 말할 것이다 그 소녀에게 그 숙녀에게 진실을 사람 사암을 뭐뭐 에게 끊어야 되겠죠 2-1 로 갑니다 문장이 똑같아 여러분 어떻게 길어졌는지 한번 봐 볼까요 끊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치사가 보이죠 전치사가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윌텔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e room이 명사고 그 다음에 더 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명사님께 끊어야 된다고 어라이브되어 거기에 도착해라 명령문이죠 그러면 그 남자는 내 옆에 있는 말할 것이다 그 숙녀에게 그 매우 놀라운 진실을 근데 어떤 숙녀야 전면고 나왔잖아 그 매우 깨끗한 방 아래 있는 숙녀에게 에게 그 매우 놀라운 진실을 자 열세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분사의 해석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ed n은 끊어야 됩니다 다시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ed n이 나오면 끊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명사 뒤에 나오는 ing 즉 현재 분사의 해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b 플러스 ing 이렇게 b 동사가 있으면 뭐 뭐 하고 있다 라는 진행형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is showing이 나오면 이렇게 다로 끝나야 돼요 즉 show는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명사 뒤에 나오는 ing 이때 나오는 ing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니까 다로 끝나면 안 된다고 다시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는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로 끝나면 안 돼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는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번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 룩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이다 룩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다가 아니다 룩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다가 아니다 룩 뒤에 형사가 나오면 보이다 보다가 아니라고 그 남자는 보인다 불행하게 근데 1-1 봐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봐봐 동사 찾아봐 동사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거짓말이야. 내가 지금 동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수십 번을 얘기해도 했는데 이 미친놈의 새끼들이 뭐예요? 바로 끝난다고. 바로. 바로 끝나면 안 된다고. 동사가. 아니라고. 계속 다시 합니다.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보인다. 불행하게. 쭉.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직독직해야. 다시 2번. 여기 동사가 보이잖아. 이게 동사다니까. 이게 동사.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를. 3번 봐봐. 이게 동사다니까. 그 소녀는 자고 있다. 전치사니까 끊어야 되잖아. 전치사가 있으니까 또 끊어야 되잖아. 그 소녀는 자고 있다. 나무 아래에서. 그 개화. 3-1 봐봐. 동사 찾아 봐. 쌩. ING 동사. 미친놈의 새끼야. 이 ING 동사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냐. 뒤에 나오는 심스가 동사입니다. 뭐 뭐처럼 보이다다고. 그럼 끊어볼까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 꿈꾸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당연히 꿈꾸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또 꿈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니까 여기서 앞뒤로 이렇게 꿈꾸고. 심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룩이랑 똑같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이다다고. 보다가 아니다고. 보이다다고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자고 있다. 이런 미친놈의 새끼들. 내가 지금 ING는 동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지금 한 20번 얘기했거든. 지금만 해도 한 20번 얘기했다고. 동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소녀는 자고 있는 나무 아래. 그 개화 함께 보인다. 행복하게. 현재 분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NG는 동사가 아니다고. ING는 동사가 아니다고. B 플러스 ING가 동사하다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 분사에 대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명사 뒤에 여러분. 다시요. 이렇게 명사 뒤에 기본적으로 1위로 끝나는 단어나 1위로 끝나는 단어나 2N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야 돼. 무조건 끊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2위로 끝나는 게 여러분 동사도 2위로 끝난단 말이야. 여기에 나오는 이 빌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동사잖아. 근데 뭐요? PP도 여러분 동사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동사인지 PP인지 그 별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쉬워. 잘 봐봐.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거 동사야. 그러니까 다로 끝나야 돼. 다시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게 동사니까 다로 끝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뒤에 나오면 이렇게 동사들이 이렇게 전치사가 나온단 말이야. 전치사인 투 포 이런 게 전치사잖아. 어부 이런 게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 이건 PP야. PP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해진되어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었다. 그 지불이야.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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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거 문사를 예를 들면 PP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은 뭐뭐 해진되어진. 하나만 더. 이런 PP에 나오는 바에는 전치사로서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문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끊어있습니다. Can understand. 이게 동사야. 동사. 어머. 선생님. 여기 동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돼. 아까 배웠잖아. 동사가 두 개 나오려면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 동사가 두 개 나오려면 어쩌야 된다고?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문장은 접속사가 없잖아. 그럼 잘 봐봐. 여러분. 여기 나오니 이렇게 조동사가 보여. 그럼 이게 본동사야. 이건 동사가 될 수가 없다니까. 뭐예요? PP야. 선생님. 동사처럼 생겼어요. 앞에 동사가 나왔잖아. 또 동사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PP라고 PP. 뭐뭐 해진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끊어볼게임. 한번 끊습니다. PP 나오니까 끊어야 되잖아. 전치사가 나와서 끊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되어진 사용되어진 작은 인디언들의 의사. 2번 갑니다. 끊어봐요. 비동사가 보이잖아. 비동사 앞에서 끊잖아. 그 다음에 명사 앞에 PP가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동사예요. 동사 아니라고.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이게 비동사가 본동사야.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어찐다고? 동사 1순위다니까. 그러면 이건 동사가 될 수가 없다고. PP야. PP 또 전치사가 나왔잖아. 이렇게. 아까 대한내 플랜트 여부 많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탄화 앞에서 끊는다.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게 한 덩어리라고. 매우 유명한 교회이다. 지어진 꿈이 있고 많은 일꾼들의 와야. 3년 전에 4번 갑니다. 동사 찾아봐. 샘, 유스트 동사입니다. 오, 그래. 잘 찾았어. 다음 동사를 찾아봐라. 어머, 샘, 이게 비동사가 있네요. 그렇지. 그럼 이게 비동사야. 그럼 이거 동사 기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동사가 아니다. PP다. 그럼 뭐예요? 이게 주어에요. 끊어. 끊고, 끊고, 끊고. 어머, 피안내. 니더에이노아비.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니더에이노아비는 상간접속사로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부정의 뜻이 가지고 있으면 뭘 부정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사를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부정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도 오일도 아니다. 해석 다시. 모든 가스는 사용되어진 사용되어진 인덕이오나이노아비스테이스 미국에서 천연가스도 오일도 아니다. 4번 갑시다. 끊습니다. 동사가 보이네. 끊고. 메이크스. 동사가 보이네. 앞뒤에서 끊고. both A&B 상간접속사가 나왔네. 투브정사나 A&B로 시작할 때 우리는 해석하는 방법 배웠죠. 그렇습니다. 뭐 뭐 하는 것은 해보디에 음식이 나왔다. 먹는 것은 사과를 아침에 만든다.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4-1번 봅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4번은 해석을 했는데. 어머 선생님 나 4-1번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래 니는 미친놈이다. 끊어봅니다. PP가 나옵니다. 끊고. 전시사가 나옵니다. 끊고. 전시사가 나왔다. 끊고. 동사가 나왔다. 끊고. 이게 동사야. 어머 선생님 어떤 게 동사일까요? 얘기했잖아. 인이잖아. 이게 동사가 아니다고. 그리고 이건 동사가 아니라 PP야. PP, 동사랑 PP로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해석합니다. 사과를 먹는 것은 재배된 나의 농장에서 아침에 만든다.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14번째 패턴 투투하고 이너프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투용법 해석합니다. 너무 뭔모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이너프 투요. 충분히 뭔모하다. 투부정사 할 정도로 또는 뭔모 할 만큼. 기억을 하라고 투투용법 대부분 해석하지만 이너프 투. 고등학교 3, 4등급 나오는 애들 이너부터 해석을 하면 못해요. 왜? 뒤에 나오는 이 투구정사를 뭔모 할 정도로 뭔모 할 만큼. 숙달이 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몰래. 한두 번 다 들어봐. 누구든지 다 들어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들어보는 게 아니야. 몸에 습득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들어보는 것은 네가 천번을 들어보거나 만번을 들어보거나 이건 안 것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냥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안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비동사가 보이네. 끊고. 이너프 투가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돼. 끊어보고. 투 동사가 보이네. 앞에서 그렇게 끊어야 되잖아. 이너프트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충분히 뭔모하다. 뭔모할 정도로. 그 늙은 숙려는 강하다. 충분히. 뭔모할 정도로.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해요. 1번을 해석을 했는데 1-1이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못한 거다니까. 해석합니다. 끊어봅니다. 명사 앞에 나오는 ing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비동사가 보이니까 끊고 투 동사가 보이니까 끊고 박스라는 명사 뒤에 이디가 있으니까 이디 앞에서 끊고 쌤 나는 동사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 이게 동사다고 비동사가 있으며 이디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동사가 아닌 피피다고 피피 해석하는 방법은 뭔모해진다. 뭔모해진 되어진다. 해석합니다. 그 늙은 숙려는 일하고 있는 나의 엄마와 충분히 강합니다.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위치된 그녀 뒤에. 2번 갑니다. 2번은 여러분 우리가 투투용법을 공부합니다. 끊어라. 투투용법 해석을 어떻게 한다. 너무 뭔모해서 투 부정사 할 수가 없다. 그 작은 소년은 주의할 점. 리트는 부정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 앞에 쓰이잖아.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임. 이건 작은이라는 뜻이야. 그 작은 소년은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치사 앞에서 끊은 거야. 그 사고에 대하여. 나는 2번 해석이 되는데 2-1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 니는 미친놈이다. 끊어봅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ING 꿈꿉. 전치사가 나오니까 꿈꿉. 비동사가 보이니까 꿈꿉. 투투용법 보이니까 꿈꿉. 어바웃이라는 전치사가 보이니까 꿈꿉. 끊었으면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작은 소년은 명사 뒤에 나오는 아인지 동사가 아니라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이 미친놈의 학생들이. 그 소년은 앉아있다 이러고 자빠졌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작은 소년은 앉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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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는. 벤치 위에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고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은 뭘 공부했습니까? 패턴 10번부터 14번까지. 그 다음에 새끼친 패턴까지 해가지고 약 6개 또는 7개 정도를 했습니다. 패턴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얘기하잖아. 우리는 천재가 아니라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까요? 모른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웠으니까. 오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2, 3일 뒤에 또 공부하고. 일주일 뒤에 또 공부하고. 이렇게 반복 훈련 학습을 함으로써. 들어본 것이 아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거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제발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ING는 동사가 아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샘책임. PT 봉우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패턴 15번부터 20번까지의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투부장사의 부사정용법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투부장사의 부사정용법, 해석하는 방법을 오늘은 몇 개, 이렇게 세 개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다 가다 가이, 오다 가다, 왕래 발작,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런 왕래 발작 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장사 해석은 뭐 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장사는 여러분, 뭐 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감스럽다, 행복하다, 기쁘다, 슬프다.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닌 일반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장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 뭐 하기 해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쓴, 어려운, 쉬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법입니다. 동사를 앞뒤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부장사나 ING 보이면에 있는 1차적으로 끊어져야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갈 것이다, 미국에. 이렇게 왕래 발작 봉사 뒤에 나오는 투부장사 해석, 뭐 뭐 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애국어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오는 투부장사 있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문장이 완전하잖아. 을룰이 있거나 을룰이 필요 없는 이런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부장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 뭐 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1 다시 1을 봐봅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 1번 문장을 했는데 1 다시 1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친구는 공부를 잘못 배웠다라고 했죠. 끌어볼까요? 명사 뒤에 ing가 나왔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투부장사가 일단 나오면 일단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will go라는 동사가 있죠. 당연히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죠. 그 다음에 투부장사가 있으니까 끊죠. 자,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내가 했잖아. 동사가 아니다고. 명사 뒤에 나오는 ing 해석하는 방법은 뭐 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는 뭐 뭐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 원하는 투비 되기를 투비 되기를 영어 선생님이 되기를 갈 것이다. 미국에 공부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자, 여러분 명사 뒤에 이렇게 1위가 있으면 끊어야 되잖아. PP. PP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뭐 뭐 해진되어진. 이렇게 동사가 아니더라. 그 얘기죠. 왜? 뒤에 전치자가 있으니까. 공부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스포큰 말해진 많은 사람들의 의에 자, 비동사가 여기 있네요. 비동사. 그 다음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가 놀랐다. 놀랐나요 여러분? 이렇게 놀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비장사는 뭐 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놀랐다. 들어서 그렇게 놀라운 뉴스러리. 서치는 여러분 그러한이고 참고로 여러분 서치하고 비교해야 될 게 바로 서치에즈가 있습니다. 이때 서치에즈는 여러분 뭐 뭐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나오는 투비장사는 뭐 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2-1 갑니다.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나는 못 끊겠어요. 그럼 여러분 손목을 끊을 거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명사 뒤에 ing 끊고 전치사 뒤니 끊고 동사가 있으니까 끊고 투비장사가 있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여기 뉴스 다음에 뭐예요? ing가 나왔죠. 명사 뒤에 ing 이렇게 끊어야 되고 그럼 전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잖아요. 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일하고 있다. 미친놈샤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저번 시간에도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어찐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그 남자는 일하고 있는 은행에서 놀랐다. 들어서 그렇게 놀라운 뉴스를 커밍 오는 명사 뒤에 ing 그 TV로부터 오는 3번 갑니다.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예요. 일반 형사 뒤에 나오는 투비 형사는 여러분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니까 어쩐다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기에. 3-1 갑니다. 끊어볼까요? 어머 선생님 동사가 나왔어요. 금방 이 동사라고 했을 때 이걸 동사로 찾는다는 미친놈. 왜? 전치사가 나왔단 말이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피피. 동사가 아니라? 피피. 그 다음에 not only 친구. but also 우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잖아. 동사 앞에서 끊고 투비 형사 앞에서 끊고 회사합니다. 영어는 동사 아니라고 했죠. 뭐뭐 해석되어진, 사용되어진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어렵지 않다.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기. 16번째 패턴 투비 정사의 형용사정 용법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나오는 투비 정사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두번째 해석하는 방법이요. 그럼 첫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사 뒤에 투비 정사가 나오면 첫번째 해석은 아까 배웠던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 이걸로 해석을 했더만 말이 이상태라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거야. 다시요. 명사 뒤에 나오는 투비 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게 이상태라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하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해석이 훨씬 더 많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단어 있죠. 에브리띵, 에브리바리, 에브리원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뒤에 나오는 투비 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특히 이런 추상명사 있죠. 추상명사. 눈으로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이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비 정사는 마찬가지로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더라. 참고로 opportunity, 기회, courage는 용기라고 합니다. 1번 바보입니다. 1번 문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를 찾아서 동사 앞뒤로 끊고 이제 우리 알아보았죠. 명사 뒤에 뭐요? 투비 정사는 아닌지. 명사 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투비 정사는 아닌지가 나오면 일단 끊어주는 해석. 해석합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살 것이다. 그 툴, 연장을 그 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래도 되고 연장을 살 것이다. 그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이래도 되고 어머, 선생님 해석이 두 개 다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 괜찮아. 두 개 다 해석을 해도 돼. 말이 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로 갑니다.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으면 쫄지 말자, 우리. 자, 끊어보자. 끊고. 동사가 나왔잖아. 끊어봐야 되잖아. 그렇죠? 끊고. 왜? 명사 뒤에? 투비 동사 나왔으니까. 끊어야 돼. 왜? 명사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피피가 나왔으니까. 귀에 전치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피피 아니겠니?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끊어야 되잖아. 해석합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룩디의 형사 보이다. 룩디의 형사 보이다. 룩디의 형사 보이다. 보이는 영리하게. 살 것이다. 그 연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그 차를 어떤 차야? 부수어진 인 디 액스던트 사고에서 며칠 전에 2번으로 갑니다. 휴. 어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할까요? 휴하고 어표에 차있죠. 기억을 하려나? 그렇죠. 뼈는 부정하다. 뭐다? 나다고 같다. 그런데 어표는 몇 개다? 이런 뜻이야. 다시 뼈는 뭐다? 부정하다. 뼈는 뭐다? 부정하다. 해석합니다. 영어에서 부정하였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없다. 고의 없다. 방법이 어떤 방법? 플리즈는 여러분 동사를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할 나의 부모님을. 2-1 문장이 길어졌다. 끊어보자. 여기서 끊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아닌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끊는다. 그 다음에 투명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자. 해석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쁘게 할 나의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이 원하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해석한 번 더 방법이 없다. 기쁘게 할 나의 부모님을 원하는 내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17번째 패턴 B2 영법 B동사 뒤에 이렇게 2가 나왔죠. 우리는 이것을 B2 영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B동사는 몇 개가 있다? B동사는 5개가 있죠. 원래 이런 B2 영법 해석은 여러분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를 여러분 배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딱 2가지만 가르칠 겁니다. 왜? 짧으면 좋잖아. 많으면 헷갈리잖아. 여러분 B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어가 사물이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윌로 해석을 해요. 윌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주어가 주로 사물이다. 그러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조동사 B2 영법의 해석이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윌이나 슈드 이렇게 조동사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요걸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그 남자의 직업 비투어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누구누구에게 부자들에게 덧불로 수용사 멋마는 사람들 덧불로 수용사 멋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뜻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주어가 사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잖아. 이건 주어가 뭐예요? 잡이라는 사물이었잖아. 이렇게 사람이면 윌이야. 윌. 그 남자는 팔 것이다. 많은 차를 부자들에게 한 번 더 똑같은 비농사도 이렇게 투부장사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머 선생님이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 나도 안다.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주어가 사 아무리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래 멋마 하는 것이다.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면 멋마 할 것이다. 해석을 한다고 그 남자의 직업은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부자들에게 그 남자는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남자는 팔 것이다. 많은 차를 부자들에게 2-1번 가면 어머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어요. 그래 문장이 길어졌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쪼는 게 아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한 번 끊어보자. 옳지 명사 뒤에 ing 동사 있다. 옳지 pp 있다. 명사 뒤에 옳지 전치사 있다. 옳지 이 정도만 끊어도 되겠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참석하고 있는 워크샵에 팔 것이다. 많은 차를 만들어진 주머니 독일에서 투 더 리치 부자들에게 뭐 뭐처럼 보이는 명사들이 아닌지 있으니 거기서 끊어야 되겠죠. 부자처럼 보이는 문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 선생님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직독직해 연습이 부족해. 그러니까 책에 나와있는 많은 문장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 된단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 문장 그 남자는 참석하고 있는 워크샵에 팔 것이다. 많은 차들을 만들어진 주머니 독일에서 그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보이는 열 여덟 번째 패턴 투 부정사 의 응상 주어여.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투 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는 것 은 이라고 했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투 부정사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체사가 있다. 끊어야 되겠다. 봉사가 여기 있네. 영어에서 여러분 봉사만 다 로 끝나야 돼. 이렇게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로 해석하면 도와주는 것은 늙은 사람들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앞에 나오는 동사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지각동사 사육동사 오형식이죠. 해석하는 방법 늙은 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늙은 로 해석을 해야지 말이 깔끔하다. 도와주는 것은 늙은 사람들이 일 하도록 공장에서 친절하다. 도와주는 것은 친절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투 명사 앞에 어부나 여러분이 포 를 써도 돼요. 포 명사나 어부 명사가 나오면 늙은 이가 로 해석해요. 어찐다고? 늙은 이가 강의를 찍고 있는 나는 늙은 이가 강의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젊은 인가 늙은 인가 젊은 인가 그녀 가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공장에서 친절하다. 이 문장에서 뭐만 들어가서 이렇게 어부 플러스 목적경만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해석 못하잖아. 1-2 문장이 길어졌네. 똑같아. 전면구만 하나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수식이다. 명사 뒤에 나오는 전면구 니은으로 뜨게 가지고 있는 그런데 아 리틀 무슨 뜻? 부정의 뜻이더라. 이렇게 끊고 피피가 남았는데 명사 뒤에 당연히 끊어야 되잖아. 그죠? 리어가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아 봉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지만 우리는 쫄면이 아니기 때문에 쫄면 안 돼. 해석합시다. 그녀 가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부정어야 돈이 없는 일 하도록 공장에서 위치된 서울 근처에 친절하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패턴 18번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패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앞에서 배운 패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2번 갑니다. 투투용법 공부했네. 너무 몸모해서 몸모할 수 없다. enough to 충분히 몸모하다. 몸모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국은 너무 커서 여행할 수가 없다. 며칠 안에 2-1번 갑니다. 이런 투정사폐 투정사폐 뭐가 들었어? 포플러스 명사 또는 어버플러스 명사 늙은이가로 해석한다니까 미국은 너무 커서 우리가 여행할 수 없다. 며칠 안에 2-2 갑니다. 어머 쌤 문장이 길어졌어요. 나도 안다. 그래 한번 끊어보자. not only a 보돌소 이렇게 나왔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여기가 동사가 있네. 끊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투투영품 나왔잖아. 그 다음에 투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어버플러스 목적격 해석을 어떻게 한다? 늙은이가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이걸 배우고 있잖아. 해석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너무 커서 우리가 여행할 수 없습니다. 시니어 노인들입니다. 늙은 노인들과 참고로 65세의 이상 65세 인상의 65세 이상의 어른분들을 낸는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 늙은 노인들과 함께 며칠 안에 자 19번째 패턴 it 형 투 뭐 it 형 투 it 형 투 이렇게 가지고 i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때 가지고 있은 해석을 안합니다. 이때 나오는 형용사를 앞에 동사로 함께 해석을 하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는 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ing가 마찬가지로 ing가 와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나 of 를 쓰자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늙은 이가 로 해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로 해석하는 방법 기억하십니까? 하는 것은 이라고 집중하는 것은 이래 concentrate on 이게 한 단어야 집중하는 것은 그 일에 힘들다 마찬가지로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 ing로 시작하면 여러분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어 이수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문장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ing를 이렇게 d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이수네 해석을 안한다 라고 했잖아. 어렵다. 집중하는 것은 그 일에 1- it 형 to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폭불로서 목적이 늙으니까 어렵다. 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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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는 것은 그 일에 끊어야 되겠죠. 왜? pp 나왔잖아. 주어진 그에게 바이 뭇뭇에 의하여 그의 선생님의 의해 자 20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의문사의 해석입니다. 의문사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목적어가 나왔고 이렇게 근데 이거 한번 봐봐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근데 뭐요? 두유라는 이게 주어라고 주어 그랬을 때 이렇게 동사가 바로 나와잖아. 그러면 늙은이가 해석해. 늙은이가 늙은이가 누가 사랑하니 너를 근데 동사 앞에 이런 것이 있잖아. 두유 아유 이렇게 윌류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을를루 해서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참조하시고요. 자 예문 다시 봅니다.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뭐였어? 두유 아유 윌류 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요? 을를루 무엇을 너는 만들었니? 행복하게 동사 앞에 바로 왔잖아. 그러면 늙은이가 늙은이가 무엇이 만들었니? 너를 행복하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문으로 다음은 여러분 하우 하우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하우가 혼자 쓰였어. 하우 하우가 혼자 쓰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또는 어떤지 근데 하우디 뭐예요?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와 참고로 형사는 우리나라 말로 니은으로 끝나는 형사라고 그랬죠. 넓은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우디 형사나 부사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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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니 얼마나 넓은 이렇게 얼마나 늙은 이렇게 혼자 쓰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Do you Are you Will you 이렇게 나오면 혼자 쓰인 거야. 어떻게 너는 느끼니 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 하우디 형사는 부사가 왔잖아. 얼마나 빨리 그녀는 달리니 이렇게 마찬가지로 혼자 쓰였잖아요. Do you I Will you 나오니까 어떻게 그녀는 열었니 그 박스를 얼마나 빨리 그녀는 열었니 그 박스를 피피해 왜 전치사가 나왔지 아니까 부서진 그 어린 소년의 왜 간접 의무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동사나 전치사대 이렇게 음사가 올 때 해석하는 방법 우리는 간접 의무문 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른다. 근데 아까 공부했잖아.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늙은이가 늙은이가 누가 사랑하는지 너를 됐어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동사가 여기 있잖아. 동사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게 주어다니까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을럴 나는 모르겠다. 누구를 누구를 네가 사랑하는지 자 1번 봐봅시다. 혼자서 했잖아. 어떻게 내가 도착해야만 하니 거기에 인타임 제시간에 인타임 제시간에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의무문이잖아. 그죠? 의무문이잖아. 내가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도달해야만 하는지 그곳에 제시간에 자 2번 갑시다. 의무문이죠. 일반 의문입니다. 어디를 그가 갔니 그 소녀와 함께 이틀 전에 자 그 소녀는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어디를 그가 갔는지 그 소녀와 함께 이틀 전에 자 2-2번 갑니다.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쫄지 맙시다. 자 끊어봅시다. 명사 di 끊고 전치자가 있으니까 끊고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뒤에서 끊고 전치자가 있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의문사 그 문장 그대로 이렇게 왔어. 근데 알랑가 모르겠네. 알랑가 몰라. 나 대이 법비 뭐예요 여러분?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어 이렇게 약간 좀 길어졌네. 이게 동사고 끊고 됐죠? 명사 뒤에 나온 아이인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도 끊고 해석합니다. 그 여자는 명사대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설명 했습니다. To me to 누구 누구에게 나에게 어디를 그가 아니라 그 소녀가 갔는지 그 소녀와 함께 보이는 매우 매력적이게 이틀 전에 어머 선생님 문장이 길어져서 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길어가는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패턴 15번부터 그 다음에 패턴 20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요. 천재라 할지라도 내일 보면 생각이 안 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반복만 여친다고 여러분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법 일도 몰고도 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살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여러분 공부한 패턴 중에서 여러분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여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네 개 있거든요. 그거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명구연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투브정사 이 네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네 개의 공통적으로 해석이 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뭘로 이렇게 미운으로 끝난다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 미운으로 끝나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물을 한번 바로 봐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동사잖아요. 그 소녀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이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문장에다가 전명구 그 다음에 ing pp 그 다음에 부정사 네 개를 한번 집어놓아 보았습니다. 해석합니다. 이게 동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소녀는 교실에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그 옆에 있는 전부 다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게 동사잖아요. 해석합니다. 그 소년 명사대아이 뭐뭐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사랑한다 그 소녀를 공부하고 있는 수학 4번입니다. pp 뭐뭐 해진되어진 이런 뜻이죠. 그 소년 사랑받은 많은 사람들의 의하여 사랑한다 그 소녀를 존경받은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명사대의 투부정사 뭐뭐할 뭐뭐할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년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어지는 것 4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다 더 하나를 참가돼서 다섯 번째 여러분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스물 한 번째 패턴 여러분 관계대명사 입니다. 관계대명사 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의문사 형태가 똑같아요. 의문사로 쓰이는 것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부터 괄호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괄호를 치는데 주의할 점이 여러분 이때 나오는 토크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 투 가 있잖아. 이때는 투 부정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아니라는 거 다시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거나 또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는 거 꼭 기억하시도록 하구요. 다시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이렇게 가로 치는 거야.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 치면 돼요. 다시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가로를 친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없어요.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아 선생님 없어요. 오 그래 나는 돈도 없는데 두 번째 동사도 없네. 그럼 두 번째 동사 아 끝까지 가로를 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봐봐요. 그 소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흥미로운 책들을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 똑같은 문장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삽입을 해 놨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문장이 길어지잖아. 우리 얘기 있잖아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가로를 쳤잖아. 이렇게 가로 친 건 동사를 ㄴ으로 동사를 ㄴ으로 두 번째 동사는 바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돼. 그 소녀는 주어동사잖아.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하기를 가지고 있다. 많은 흥미로운 책들을 다시 열. 그 책들 나의 아빠가 썼던 ㄴ으로 끝나게 동사를 썼던 두 번째 동사는 바로 끝나게 유용하다. 전체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모든 아이들에게. 3번입니다. 유도부사죠 여러분. 이건 있다. 약간의 책들이 그 서점 안에.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가로 쳤잖아. 끝까지. 두 번째 동사가 없어서 ㄴ으로 끝난다니까. 어떤 책? 그녀가 원하는 사기를. 4번 갑니다. 있습니다. 여성 정원사가 그가 사랑했던 매우 많이 동사를 뭘로 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질문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이렇게 의문사로 쓰이는 것이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관계대명사인지 또는 어떤 게 의문사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22번째 패턴 관계대명사와 의문사를 구별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의문사는 여러분 앞에 동사나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I, my, me, mine, we, our, earth, our, verse 이런 게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뭐가 나왔냐. 즉 앞에 동사나 인칭 대명사가 나왔으면 어떤 음사고 그다음에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뭐다? 관계대명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문을 봐봐요. 여기 나오는 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후가 나왔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 그럼 관계대명사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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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루를 치면 돼. 그리고 동사를 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나는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원하는 오기를 파티대. 두 번째, 그 키 큰 남자는 안다. 안다. 동사잖아. 해석해야 된다니까 뒤에 동사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여러분 저번에 했던 거 복석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건 늙은이가다니까 누가 사랑하니 너를 이런 뜻이고 동사 앞에 주어가 있잖아. 그러면 을률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온 후는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그는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누가 사랑하는지 너를. 4번 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누구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해석 안 해. 그리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일하고 있는 매우 열심히. 23번째 패턴. 이 세 가지 해석.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에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비인칭 주어 이 시라고 하는데 해석을 해서 여러분 씨 무거 자연에서 배고파라. 술 것도 없는데 이 씨나 묵을래? 이 씨 무거 차. 연연상이. 씨라도 묵어. 씨 무거 차. 연연상을 나타낼 때. 즉 해석을 해서 여러분 씨 무거 자연현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비인칭 주어 이 시로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time is it now? 몇 시냐? 이때 나오는데 해석 안 해. 왜? 뭘 나타내?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바람이 분다. 그럼 뭐라 그래요? It's windy 라고 이렇게 써요. windy. 바람이 분다. 이때 자연현상을 나타내잖아요. 이때 나오는 이 시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비인칭 주어 이 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날씨가 춥다. 덥다. 비가 온다. 어둡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에서는 해석을 안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It's 5.30에요. 5시 30분이야. 마찬가지로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it 형투여. it 형투. 이때 진주어 가져옵니다. 앞에 it 나오고 뒤에 투브정사나 ing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it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나온 투브정사 뭔만 하는 것이니 말하는 것은 영어로. 근데 투브정사 앞에 for나 또는 of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늘금이 가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왜 어렵다. 그 소년이 그 소년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영어를. 문장을 여러분 좀 더 길게 한번 써봤습니다. 쫄 거 없습니다. 끊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덩어리로 끊어볼게요. 길게. 전치사 앞에서 끝낸다. 전치사 앞에서 끝낸다. 투브정사 있으니까 끝낸다.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가로를 친다. 어떻게 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친다. 우리 상관접속사 배웠다.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뜻이죠? 그렇죠.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해석합니다. 입. 해석하지 않는다. 매우 어렵다. 그 소년이 명사대 전명구 어디어디에 있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복습했잖아. 있는이죠. 그 소년이 내 앞에 있는 말하는 것은 영어를 자. 오늘 배웠죠. 관계대명사. 니은으로 끝나게 사용되어진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찐다고 이렇게 쭉 읽고 어찐다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한 번에 우리는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문장을 이렇게 긴 문장도 쭉 읽으면서도 어찐다고 해석이 되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해 짧은 문장 그리고 나서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그 소년은 그 놈 carry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을 여러분 이때 이때 그것을 이라고 해석되잖아.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 대명사라고 그래. 뭐라고? 그것 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러면 대명사다. 우리는 문법 시간이 아니죠.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인투 어디 안으로 베이스먼트 지하실로 3-1 문장을 마찬가지로 길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뭐가 나왔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괄호를 치고 이때 나오는 동사를 뭘로? 바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동사는 뭘로? 바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전치사가 있네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어머 선생님 위치가 보였네. 이거 관계대명사의 음사 관계대명사야 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럼 괄호쳐 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선생님 두 번째 동사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괄호를 치고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직독직해로 한 번에 끝납니다. 잘 들어 보세요. 그 소녀는 허약하게 보이며 운반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지하실 안으로 지어진 1970년에 스물 네 번째 패턴 부정사와 ing가 콤마와 함께 쓰일 때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이 ing나 그 다음에 이렇게 투브 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투브 형사로 시작을 했잖아. 그럼 뭐야? 배우는 것은 매우 재밌다. 동사는 바로 끝나야 돼. 자, 이 문장에다 관계대명사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 오늘 배우는 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괄호 쳐. 해석할까요? 배우는 것은 영어를 고의는 어렵게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근데 오늘은 뭘 배우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투브 형사 다음에 콤마 또는 ing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배우는 것을 추가적으로 배울 거야. 다시 ing나 투브 형사로 시작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데 뭐요? 투브 형사로 시작하고 ing로 이렇게 콤마가 나와. 투브 형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 그러면 해서 그럼 뭐 뭐 하기 위하여. 다시 투브 형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잖아. 그럼 뭐 뭐 하기 위하여. ing 다음에 콤마가 나오잖아. 그럼 뭐 뭐 해서야. 자 봐봐. 2번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브 형사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콤마가 나왔으면 뭐 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그 소녀는 구독해야만 한다. PT봉선생을 자 서브스크라이브요. 여러분이 구독. 참고로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은요. 저에게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1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어졌잖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길어졌잖아요. 쫄 거 없어. 일단 한번 끊어보자.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아 콤마가 있네. 그럼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일단 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투브 형사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투브 형사로 시작하고 콤마. 그리고 PT 봉선생 뒤에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네. 그럼 또 가로를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로를 치는 거야. 문장이 많이 길어졌잖아. 자 차분히 해석을 해보게. 투브 형사로 시작하고 뒤에 콤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멍마하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보이는 어렵게 그 소녀는 원하는 가기를 대학에 구독해야만 한다. PT 봉선생을 비굿에 능숙한 비굿에 능숙한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능숙한 됐나요? 자 이렇게 ing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being으로 시작했네. 참고로 being이나 to be로 시작하면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뭣뭣이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being이나 to be로 시작하면 뭣뭣이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쉽지 않다. 그런데 3-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 문장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모두가 좋아하는 봉사 앞에는 늙은이가 모두가 좋아하는 쉽지 않다. 3-2 갑니다. 어머 선생님 ing로 시작했는데 이번엔 콤마가 있어요. 그래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와있으면 해석은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한다. 아니 정직하게 돼서 정직해서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해서 그는 칭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하여 끊었죠. 왜?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끝까지 ㄴ으로 끝나게 모든 사람이 의하여 아는 그래. 4번 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콤마 ing가 나왔어. 콤마 이때 ing를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한다고 뒤에 나오는 콤마 ing를 뭐뭐 하면서 이거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뭐뭐 하면서 라고 하죠. 미친놈들 이건 동사야. 이건 동사가 아니다. 말이야. 동사는 바로 끝나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다시요. 그 남자는 다치게 되었다. 콤마 ing 오르면서 사내. 문장을 길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쫄 거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무지 공부하네요.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 됐죠. 그리고 콤마 ing가 나와있어요. 콤마 ing.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나오는 콤마 ing. 뭐요. 해석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ing가 나오니까 이렇게 끊어야죠. 당연히 룩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 블루열 블루 아 오타입니다. 블루 이거 파란색입니다. 오타라는 거.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룩 뒤에 형사 보이는 정직하게 보이는 동사는 다로 끝나라니까 동사는 다로 끝나니까 서 있었다. 바이더 바이더 라이크 호수 옆에 바이 다음에 장소 명사 나왔네요. 뭐뭐 옆에 콤마 ing. 보면서 호수를 명사 뒤에 ing. 니은으로 끝나야죠. 보이는 파랗게. 그 남자는 정직하게 보이는 서 있었습니다. 호수 옆에 보면서 하늘을 보이는 파랗게. 여러분이 오늘은요. 패턴 20번부터 24번까지 공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배웠던 여러분. 투병사나 ing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관계되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문법 일념으로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20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패턴 25번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 25번째는 여러분 주어동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신하고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예문을 한번 바로 생각한다. 라는 문장과 자 미국인들은 단지 먹습니다. 쿠키와 캔들 이 두 가지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여러분 한 문장은 다가 절대로 두 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장은 이렇게 동사 다로 끝나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는 고를 붙이면 돼요. 뭐 뭐 한다고 자 현재죠. 그러면 했다고 미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1-1 예문문을 바로 봐보도록 합니다.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미국인들이 단지 먹는다 이러면 안 돼. 단지 먹는다 고 뭘 쿠키와 캔디 1-2 1-2 문장 문장 문장이 좀 길어졌죠. 주어동사 책 한번 해볼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예요. 어머 선생님.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눈돈 봉사나. 이 문장과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장하고 똑같은데 뭐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만 들어갔어요. 어제 배웠네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괄호 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동사댓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나오는 접속사댓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나오면 여기 중간에 뭐가? 접속사댓이 생략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을룰러 미국인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뒤에 지금 주어 닿으면 동사가 있잖아. 그럼 동사 앞에 가면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요? 늙은이가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 미국인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하기를 여기까지 가르치 않네요. 동사 앞에 부사가 있으면 부사 앞에 까지 단지 먹는다고 쿠키와 캔디 렛 문장을 몇 개 더 연습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끊어볼까요?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를 찾았다. 전치사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치사 앞에서 그 다음에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볼케이너. 화산은 바다에 있는 명사 뒤에 전면구 나오면 어디어디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화산 바다에 있는 분출하고 있다. 2-1 봐봐요. 여러분이 앞에 주어동사를 그대로 써놓고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됐을 써놨잖아. 그리고 주어동사 문장의 형태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게 목적어. 자 그들은 보았습니다.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됐나요? 다시요. 2-2 로 갑니다. 어머 선생님이 문장이 길어졌어요.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우리는 쫄면이 아니니까. 주어동사. 선생님 이게 목적어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동사예요. 연병을 하고 자빠졌네. 동사 아니다니까. 왜? edd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동사가 아니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요. 이건 확실히 동사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뭐다? 동사가 아니라 뭐다? 주어다니까. 주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뭐여? 접속사-생략 가능한다더라. 자 해석합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화산이 위치된 그 바다 근처에 폭발하고 있는 것을. 자 3번으로 갑니다. 투병사로 시작했네요. 투병사로 시작했으면 해석은 뭐 뭐? 하는 것은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여배우를 어렵다. 자 3-1 가봅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또 주어가 되는 거야. 이런 문장의 구조를 많이 봐 봐야지. 즉,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이것 없이도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것 없이 이렇게 이 문장이 이렇게 톡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 어떨 때? 익숙해졌을 때 해석 다시 합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잖아. 만나는 것이 매력적인 여배우를 어렵다 고 어렵다 고 또는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이 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 다시요. 이번에는 ING입니다. ING로 시작했죠. 뭔가 하는 것은 돕는 것은 아픈 사람 이게 동사네. 만듭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문장 그대로 왔잖아. 연습을 하라고 자 덧불로 수용사나 뭔가 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생각했다 뭐 이거 늙은이가로 끝내야지 늙은이가 도와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만든다고 그들을 행복하게 여러분 이까지가 패턴 25개를 공부했는데 이게 바로 영민적음 기초에 나와 있는 패턴 25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중학교 웬만한 문장들은 여러분 아마 껌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26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대절이나 음운서가 오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뭐 대절이나 음운서가 오는 형태입니다. 자 26번째 패턴은 여러분 영민적음 기초 심화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시작합니다. 비동사 뒤에 여러분 대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이렇게 대절 절이란 것은 뭡니까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와 있는 것을 대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그 문제는 그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그 문제는 그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리틀을 우리가 공부했네. 저번에 저번 패턴에서 리틀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리틀 그 다음에 뷰 이건 부정의 뜻이 라고 했습니다. 부정.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리틀과 뷰 하고 낫은 여러분 같은 뜻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다 어 뷰 를 붙이면 약간이고 여기 있다 어 뷰 를 붙이면 뭐요? 몇 개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비동사 뒤에 대신 나왔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 교수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다. 자 1-1 갑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어졌죠. 이런 문장의 패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1-1 과 여러분 1번 문장의 차이점을 얼른 찾아봐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가 나왔잖아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고 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고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이렇게 다로 끝난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문장만 해석을 딱 해보면 그 교수는 우리를 도와줄 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문장이야. 이걸 뭐예요? 피대가 합쳤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그 문제는 그 교수가 도와줄 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1-2번바 1-2번바 어머 선생님 문장이 많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어머 가로 잘 쳤다. 그 다음에 피대신 나왔다. 피대신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다. 그럼 가로를 친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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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어. 아이고 다리 지났네. 너무 많이 지났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해석합니다. 그 문제는 미음으로 끝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수가 우리를 도와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다음은 피동사대 이렇게 의문사 절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부사의 종류거든요. 부사 시간 장수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사라고 합니다. 특히 그랬을 때 이렇게 피동사대 왼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한 때다. 자, 왜어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곳이다. Y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하어가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 방법이다.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이런 해석하는 방법을 일단 암기를 해야 될 것이며 자, 그럼 금방 그것을 암기했다 치고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웬 나왔잖아. 비웬.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5월 5일은 때다.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너의 비를 끊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여러분 이제 끊는 것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한번 끊어 볼게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나요? 안 했나? 이 바이 아이엔지요. 여러분 바이 아이엔지는 뭐뭐 함으로써 입니다. 조금 있다가 배울 거예요. 사용 함으로써. 뭘? 너의 집 컴퓨터를. 자, 3번 갑니다. 3번도 BY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끊어야 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때려 붙이는 거야. 주어, 이것은 이유이다. 그 농부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화. 3-1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문장이 약간 길어졌으니까 한번 끊어 보죠. 자,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 즉 명사 뒤에 ing. 기본적으로 ing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단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가 나왔죠? 이제 살짝 끊어 봅시다. 전치사가 나왔죠? 살짝 끊어 봅시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럼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1위가 나왔네요. 동사 아니죠? 왜? 전치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PP라고 합니다. PP 해석하는 방법. 뭐 뭐? 해진되어진. 그 다음에 ing가 나와있네요. 이때 나오는 ing.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ing는 동사가 아니더라. 끊어야 됩니다. ing. 명사 뒤에 나오는 ing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 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패턴 25개를 공부했는데 그 패턴 25개가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장이 어렵지가 않다니까 익숙해져야 돼.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유이다. 농부가 명사대학이 뭐 뭐 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의 엄마와 시골에서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어떤 숙녀죠? 존경 받은 바이 뭐 뭐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죠? 살고 있는 그곳에. 쫙 한번 읽고 쭉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영어 문장을 영어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직독직해다니까요. 선생님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길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잖아. 다음 스물일곱 번째 패턴이 전치사 세 개와 ing. 여러분 영어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 아이엔지 전치사와 ing가 나오는 문장이 세 개가 아주 잘 나와요. 인 아이엔지 뭐 뭐 할 때. 그다음에 온 아이엔지 뭐 뭐 하자마자. 그다음에 바이 아이엔지 뭐 뭐 함으로써. 이 세 개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머지는요. 이것은 반드시 알고 나머지 두 개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온 아이엔지 뭐 뭐 하자마자. 얻자마자 용돈을. 그럼 끊어야 되겠죠. 나의 삼촌으로부터. 이제 이거 주어동사 정도는 바로 해석을 해야지. 그 아이엔지 뭐 뭐 하러가. 나는 낚시를 갔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다음에 이게 주어죠. 너는 알 수가 있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을룰로 해야 된다니까. 어부는 우리나라 말로 으. 으로 가장 많이 쓰여. 이 뒤에 복수가 아닐 때 이렇게. 나무의 나이를. 나무의 나이를. 끊어야 되겠죠. 바이 아이엔지 뭐 뭐 함으로써. 셈으로써 그것의 나이태를. 2-1 갑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졌네요. 쫄지마. 우리는 쫄매니.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쫄지도 안 입잖아. 왜. 쫄길까봐. 해석합니다. 주어. 동사. 우선 주어 동사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끊어야 되겠죠. 왜. 일이 남았으니까. 이제 전치사는 끊지 맙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어? 전치사이네. 전치사는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 자. 너는 알 수가 있다. 그 나무의 나이를. 심어진 너의 정원에. 바이 아이엔지 뭐 함으로써. 셈으로써 그것의 나이태를. 중요합니다. 한 개는 기억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암기를 합시다. 스물여덟 번째 패턴. 쏘우댓. 쏘우댓의 두 가지 해석 방법. 기본적으로 여러분 쏘우댓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쏘우댓 두 개만 나오니까 이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쏘우댓이 떨어졌다. 쏘우댓이 떨어졌을 때 해석하는 방법. 앞에 나오는 동사 해석 그 다음에 ~~ 쏘우댓이 붙어 있다. 뒤에 나오는 저 동사가 뭐가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한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쏘우댓이 떨어졌다. ~~해서 ~~하다. 쏘우댓이 붙어 있다. ~~하기 위하여. 기억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해석합니다. 쏘우댓이 나왔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죽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조동사 뭐가 있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리바이브는 여러분 살아나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나기 위하여. just like him. 단지 그처럼. 이번 쏘우댓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떨어졌다. 쏘우댓이 떨어졌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 ~~해서 ~~하다. 동사를 ~~해서 ~~해서 그 소년은 느껴서 글루미 우울함을. 그의 엄마는 ~~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책에. 2-1로 갑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쇠가 빠지게 길어졌어요. 쫄지 말자.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보였어. 괄호 칠하고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여기 있네. 어머 문장이 긴다. 이렇게. 일단 끊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전치사가 보여요. in ing. 아까 배웠잖아. in ing 무슨 뜻? ~~할 때.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so that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so that 이렇게. 됐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와야 돼. 근데 끊어야 돼. 왜? 명사 뒤에 ing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면 됐 다음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성립이 됐네. 이렇게. 쭉 또 가보니까 뭐요? 명사 뒤에 ing가 있네. 끊어야 되겠죠. 명사 뒤에 ing. 이 라잉은 참고로 여러분 거짓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람은 누워있다. 사람은 누워있다. 사물은 놓여있다. 사물은 놓여있다. 사물은 놓여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ng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 만들었던 많은 실수들. 이 나이에 이제 몸할 때 풀 때 그 영어 문제들을 느껴서 그 글루미 우울함을 그의 엄마는 사랑하는 그를 매우 많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과서에 놓여있는 책상 위에. 바혀. 그녀 옆에. 그녀 옆에. 스물아홉 번째 패턴. 킵의 세 가지 표현. 이 킵을 내가 왜 여러분 넣어놨냐면 이 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뭇을 유지하다 또는 유지시키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 근데 맨날 학생들이 유지시키다 돼. 아닙니다. 여러분 킵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동사로서 1번 뭐뭇을 계속하다. 2번 유지시키다. 3번 방해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패턴. 킵 ing. 계속해서 ~~하라. 킵 목적어 ing. 킵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와. ing 다음에 형성이나 pp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목적어 가. 목적어가 ing 하도록 유지시키다 라고 해서 그래.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from이 나왔어. from. 킵 다음에 목적어 from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킵은 방해하다. 이때 동의어 상당히 많죠. 근데 하나만 적을게요. stop. stop 다음에 keep 다음에 목적어 from ing. 그러면 목적어 ing를 방해하다. 이런 뜻이야.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가 있다니까. 맨날 킵 보이면 유지시키다. 키우다. 이러고 자빠졌어. 그러면 해석이 돼 안돼? 안돼. 계속 자빠져 있어야 돼. 해석합니다. 동사로 시작했어. 명령문이죠. 계속해서 가라. 학교로.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자전거를. in ing. 금방 배웠잖아. 뭐 뭐? 할 때.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다. 2번 갑니다. keep. 과거. kept. 목적어. ing. 무슨 뜻? 유지시키다. 무슨 뜻? 유지시키다. 그녀는 유지시켰다. 그 소년이 소년이 공부하도록 3시간 동안 전체 사회에서 끊은 거예요. 휴식 없이. 브레이크 명사 휴식이죠. 휴식 없이. in ing. 뭐 뭐 할 때. 가르칠 때. 그에게 영어를. 3번 갑니다. kept 다음에 from이 나오고 ing가 나왔어. 그럼 이때 kept는 무슨 뜻? 무슨 뜻? 방해하다. 그녀는 방해했다. 그 소년이 소년이 공부하는 것을 3시간 동안 without a break. 휴식 없이. 오늘로 해 가지고 여러분. 기초. 영민저금 기초에 나와 있는 패턴을 여러분 모두 공부를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민저금지기기 목차거든요. 그럼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28개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혼합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혼합문제. 이렇게. 이렇게 혼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패턴이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병사나 이렇게 투퉁볼부 할 때 이렇게 새끼치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총 해 보면.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세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한 35개 정도의 패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눈의 얘기지만. 여러분이. 혼합 마지막 28강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혼합문제가 있어요. 이 혼합문제는 기존에 배웠던 우리가 25개의 패턴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관계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진다.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제가 이렇게 일하고 1-1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것은 짧은 문장. 그 다음에 이게 길어진 문장.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4번 문장이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바로 이제는 뭐요. 4-1 문장을 바로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어려우면 이렇게 4번 문장을 다시 참고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오늘 또는 이틀 3일 후에 들으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진다. 이렇게 많은 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꼭 기필법 학습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T봉선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50개 패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30번째 패턴. 왓의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왓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나는 무엇이 생각난다. 그러신 분은 하수. 나는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 고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왓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앞 동사가. 앞 동사가 ask나 no가 있을 때요. 앞 동사가 ask나 no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question mark가 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로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문 뒤에 왓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question mark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앞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왓이 문 뒤에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을 한다. 의사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다시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동사는 ㄴ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때려 붙이면 돼. 뭘로? 것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내야 됩니다. 사랑이다.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1-2를 한 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으로 시작합니다. 클래션마크가 없잖아요. 그럼 가로를 친다니까. 어떻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확장이잖아. 나대이법이 무슨 뜻? 나대이법이 무슨 뜻?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나대이법이 무슨 뜻? A가 아니라 B다.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나에게.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2번 갑시다. 가로칩니다. 왓이 나왔잖아. 퀘천마크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니까. 이렇게 때려 붙이는 해석을 해야 돼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내가 배운 것은 right now. 지금 will be necessary. 전체사가 있으면 전체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필요할 것입니다. 아! 인하이 엔지. 여러분. 우리 지금 30번째 패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하이 엔지. 복사 받은 시간을 한번 가져 볼까요? 인하이 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하이 엔지. 뭐 뭐? 할 때. 바이 엔지. 무슨 뜻? 뭐 뭐? 함으로써. 온하이 엔지. 뭐 뭐? 하자마자.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필요할 것이다. 인하이 엔지. 뭐 뭐 할 때. getting a job. 직업을 얻을 때. 한국에서. 자. 3번 갑니다. 와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퀘스트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아! 있다. 그럼 뭐다. 그렇죠. 뭘로? 무엇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무엇이.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도왔니. 니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자. 3-1입니다. 마찬가지로. 와스로 시작을 했다. 퀘스트마크가 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관계대명사 가로 칠 줄 알죠.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선생님. 두번째 동사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도왔니. 니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매우. 필수적인. 인하이 엔진 못마을 때. 게링어 작업. 직업을. 얻을 때. 와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퀘스트마크가 있다 없다. 퀘스트마크가 없다. 퀘스트마크가 없다. 괄호를 친다.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까지. 괄호를 친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좋은 것은. Can be bad. 전치도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4-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왓이 나왔습니다. 괄호를 칩니다.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끊어 읽게 해볼까요. 1번. 전치사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네.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이 있죠.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어머나. 어디서 많이 본 거 같다. 그렇죠. 여러분. 나돈니. 에이. 버돌속이. 상관접속사죠. 그러면 해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4-4번하고 여러분이 4-2라고 차이점이 모여. 기껏 상관접속사 하나 끼어 가지고 문장이 길어졌네. 좋은 것은. 너의 집에서. Can be bad. 나쁠 수가 있다. 나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도. 5번 갑니다. 여러분. So that이 떨어졌네. 여러분. So that이 떨어졌으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우리 지금 몇 번째. 오늘 서른 번째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so that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So that이 떨어졌으면 해석은 뭐 뭐 해서 뭐 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붙어 있을 때는.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그 소녀는 피곤해서. 그는 풀 수가 없다. 것을. 것이잖아. 왜. 앞에 나온 농사가 살부기 때문에. 아까 했죠. ask나 no.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question mark가 없다면. 것이잖아. 그는 풀 수가 없습니다. 것을. 가로를 쳐. 첫 번째 농사를 지나서. 두 번째 농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what은 관계 대명사에요. 다시요. 그 소녀는 피곤해서. 그는 풀 수가 없었어요. 것을. 그가 배웠던 것을. at school. 학교에서 더 이상. 자. not anymore. not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멍마하지 않다.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어요. 어쩌죠. 겁이 나는데. 겁내지 마시라고 했죠. 여러분이. 일단 가로를 칩시다. 관계 대명사 나왔다. 첫 번째 농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농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그 다음에. so that이 나왔다. 이렇게요. 됐죠. 문장이 길어졌는데. 기껏 해봐요. 여러분. 관계 대명사 하나 더 들어갔구만. 관계 대명사. 첫 번째 농사를. 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끊어 읽는 방법은. 전치사가 보이면. 살짝 끊어 읽는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비그대. 능숙하니. 매우 능숙한. 영어 말하는 것에. 피곤해서. 그는. 풀 수 없었다. 겉을. 어떤 것. 첫 번째 농사를 지나서. 두 번째 농사가 없으니. 끝까지. 그가. 배운 것을.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죠. 학교에서 더 이상. 다음은. 여러분. 동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격이. 여러 가지 동격이 있는데. 오늘 배울 것은. 명사 뒤에 콤마가. 그리고. 명사가 나왔네요. 즉. 명사. 콤마. 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서. 뭐라고요. 주어입니다. 늙은이가 로 끝나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입니다. 을률로 끝나야 됩니다. 나의 친구는. 사랑합니다. 그의. 미숙을.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야. 이게 동격이다니까. 나의 친구. 탐은. 사랑한다. 그의 친구. 미숙을.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라고. 어렵지 않죠. 근데. 1-2 봐봐요. 문장이 길어졌죠.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는. 저번에 배웠던. 형용사 류죠.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대명사죠.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콤마 있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동격이야.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명사 있고. 콤마 있고. 명사. 이게. 동격이야. 관계의 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의 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로 치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전치사가 보이면. 앞에서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해석합니다. 나의 친구 탐은. 사랑한다. 그의 친구. 희숙을. 어떤 희숙이냐. 항상. 두 원숲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나이에인지. 멍마 할 때. 그의. 일을 할 때. 1번 갑니다. 아. 이번에는. 쏘데시 붙어있네요. 쏘데시 붙어있으면. 멍마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자. 디 액터. 그 배우는. 일어났다. 일찍. 멍마 하기 위하여. 쏘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동사를. 멍마 하기 위하여.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그의. co-worker. 그러면. 동료입니다. 그의. 동료와. 코가. together란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어머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문장이 길어졌죠. 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사 찾습니다. 가릅. 동사. 쏘데시 나와있다. 붙어있죠. 이게 이렇게. 주어동사. 전치다 있으니까. 한 박자 쉬고. 해석합니다. 자. 명사 콤마. 명사. 우리는 지금. 동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 동거원은. 일어났다. 일찍. 쏘데. 뭐. 하기 위하여.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그의. 동료.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죠. 탐. 크루즈와. 자. 2-2로 갑니다. 어머 선생님. 문장이 더 길어졌는데요. 자. 더 길어져도. 여러분. 쫄면 안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접속사. 대시 나왔네. 그리고. 이게 주어야. 그리고. 명사 콤마가 있은게. 동격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겟업. 이게. 동사고. 쏘데시 붙어있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전치자가 있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명사 콤마. 명사 동격. 피피가 남았네. 피피는 여러분. 주로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동반하잖아. 동사 아니다. 그랬어. 왜. 뒤에 뭐가. 전치사가 남았으니까. 그렇죠.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더가 빠졌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배우 동건이. 그 배우 동건이 일어났다고. 일찍.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운동하기 위하여. 그의 동료. 탐 크루즈와. 자. 피피. 뭐뭐. 해진되어진. 존경되어진. 올드 스태프. 모든 직원에 의해서. 자. 서른 두 번째 패턴요. AND. BUT. OR. 병렬 구조. 여러분이. AND. BUT. OR. 이런 병렬 구조를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AND. OR. BUT. 뒤에. 여러분이. 동사가 나오거나. ING가 나오거나. 또는. TO. 부정사. 등이. 앞에 나오면. 뒤에. 앞에 나오는. 동사나. ING나. TO. 부정사와. 같은 말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이게 뭔 소리다냐.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전치자가 있으니까. 한 박자. 시작. 그 다음에. AND. 가 나왔어.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 AND.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앞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어머. 동사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이. 동사 끝나는 말과. 뒤에 나오는. 밑. 끝나는 말이. 같아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어머. 이거 해석 못해요. 해봐.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날걸.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 해석하는 방법. 복습 시간 가질까요. 투병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동사.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동사 나오면. 뭐뭐. 해서가 기본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뒤에. 콤마. ING가 나오면. 뭐뭐.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이 세 개가. 여러분. 다른 문장과. 합쳐졌을 때. 문장이. 어렵게 보여. 다음에. 시간을 내가지고. 이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해석합니다. ING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라고 해야 돼요. 자. 미스는. 여기 있죠. 여러분. 뭐뭇을.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워. 해서. 그녀의. 가족을. 그는. 갈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그리고. 이게 동사잖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만날 수 있었다. 그의. 트윈 브라더. 쌍둥이. 형제를. 어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이 길어졌어요. 음.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한번. 문장을 쪼개보도록 하죠. 자. 봐봐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다. 주어 나왔다. 동사 나왔다. 전치 다 끝난다.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왔다.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왔다. 유음병. 그리고. 엔드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여러분. 잘 봐봐요. 이게 병렬이. 우리가 이렇게 동사를 병렬할 때는 동사가 하나 나오고 안 나오려 합니다. 그러면 엔드를 쓰고 바로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엔드가 뭐냐면 더 이상 안 나올랍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몇 개 나와 있어. 원. 투. 셋. 그 다음에 포. 이렇게 네 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마지막에만 엔드를 써주는 거야. 이게 뭐야. 안 나올랍니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에도 마지막 끝나고. 크레딧. 등장인물 이렇게 누구누구 나온 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누구 나와요. 정봉선. 정기환. 정재환. 정사만. 김미정. 그 다음에 엔드. 그리고 정다움. 이렇게요. 이때 엔드는 안 나올랍니다. 이런 뜻이야. 이런 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이게 동사 1. 동사 2. 동사 3. 동사 4가 없이 이제 안 나올랍니다.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동사 10개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동사를 계속 쓴다니까. 동사 쓰고. 동사 쓰고. 동사 콤마. 동사 콤마. 동사 콤마. 동사 콤마. 안 나올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엔드. 동사 이렇게. ing도 똑같아. ing 콤마. ing 콤마. ing 콤마. ing 콤마. ing 콤마. 안 나올랍니다. 이렇게. 엔드. ing. 이해 됐죠.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콤마. 동사. 콤마. 동사 일어나면. 이때 나오는 이 콤마를. 뒤에 나오는. 만약에. 엔드가 있으니까. 엔드로 하고. 뒤에 만약에. 벗이 나온다. 벗으로 하고. OR가 나온다. 그러면. OR로 하면 돼. 기본적으로. 엔드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워해서. 그녀의 패밀리. 가족을. 그는. 갈 수가 있었다. 스쿠트 랜드에. 그리. 고. 만날 수가 있었다. 그의 트윈 브라더를. 그리. 고. 자. 갈 수 있었다. 만날 수 있었다. 먹을 수 있었다. 식사를 안 나오랍니다. 그리. 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의. relative. 친척들과. 전치 잡히니까. 끊어야 되겠죠. For the first time. 처음. 2번 갑니다.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럼. B 플러스. ing는.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콤마. 엔드. 병렬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끝나는 말과. 이때 나오는. 끝나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ing로 병렬이죠. 자. women. 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네이버. 이웃들과. 그리고. 마시고 있었다. 커피를. 자. 다음 문장도.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동사잖아. 그죠. 전치사 앞에서 꿈꿀. 콤마. ing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안 나오려 합니다. 이렇게. ing 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잖아. ing 1번. ing 2번. 안 나오려 합니다. 3번. 0번만 하고 있다잖아. 전부 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의. 이웃들과. 그리고.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를. 그리고. 테이킹 케어라. 무엇뭇을. 돌보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들을. 자. 서른. 세번째. 패턴이. 진주어. 가주어.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투브 형사. ing가 나온다는 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면. it. 형. to. 라고. 자. 예문 봅니다. 가능하다. 가짜죠. it. 해석 안해. 형용사잖아. 읽는 것은. 영어책을. 쉽게. 자. 전치사. 사람들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투브 형사. 앞에 나오는. for 명사나. of 명사는. 뭐요. 늙은이다. 로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어려워. 애들이 잘 못해. 왜. 이러한 문장을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 봐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진주어 가지고. 패턴이 있잖아. 그러면. 최소. 제가. 여섯 장을. 넣어 놨어요. 여섯 장. 그러면. 진주어 가지고. 패턴을 배우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여섯 장을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즉. 7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해 줘야지. 내 것이 된다니까. 왜.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 자. 해석합니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읽는 것은. 영어척을. 쉽게. 자. ing가 나와도 똑같아요. 이때 나오는 투부정서를 이렇게 ing 바꿔도 된다니까. 이때 나오는 이 ing를 대주어 동사로 바꿔도 똑같아요. 가능하다. 뭘. 대절이 나왔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읽는 것은. 영어척을 쉽게. 자.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리스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요. 자. 해가 됐 다음에 주어가 동사 나오면. 이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또는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절이 주어기 때문에. 이 동사는 반드시. 겉은. 또는 한다 라는. 겉은. 늙은이 가로 끝나야 됩니다. 자. 1-2번 해석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투부정사. ing. 대절은 다 문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대신에 ing 써도 되고. ing 다음에 이렇게. 대주어 동사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은. 같은 문장이다. 회수성합니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영어책을 쉽게. 자. 문장이 길어졌잖아. 여러분. 문장이 어떻게 길어졌나. 한번 봐 볼까요. 여러분. 자. 똑같이 이렇게. 대나왔고. 피플 다음에 주어 나왔죠. 이게 명사야. 명사가 어디에 있든지. 명사대에는 ing. 투부정사. pp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가 보이면.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 라고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pp가 있네. 왜. 전치자가 있으니까. 동사 아니라 pp다 그랬죠. 그 다음에. written은 pp야 pp.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읽는 것을. 영어책을. 쉽게. 쓰여. 진. 미스터. 봉의와요. 뭐가. 영어책이 당연히. 이렇게. 쓰여. 졌겠죠. 자. 이. false 가. 여러분. 거짓. 으. 라는 형용사야. 그렇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짓. 이다. 키스가. 레얼리. 거의. 멍마하지 않다. 이런 부정의 뜻입니다. 키스가. 퍼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 문장이 길어졌죠. 문장. 똑같습니다. 여러분. 키스 다음에. 이게. 명사야. 관계대 명사가 보여요. 그럼. 괄호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괄호를 치는데. 쥐. 자. 이러면. 동사 앞에 이렇게. 부사가 있죠. 이렇게. 부사는 LI로 끝나는게. 대부분 부사거든. 그러면. 괄호를 부사 앞까지. 쳐야 돼. 한 번 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다. 그럼. 부사 앞에까지. 괄호를. 괄호를 칩니다. 해석합니다. 거짓이다. 키스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의. 퍼트리지. 않는다.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어머. 어디서 많이 봤네. 그렇죠. 관계대 명사에서. 괄호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어머. 툭. 툭. 캐치. 이런 미친놈. 투부정사는 동사. 귀 아니야. 툭. 동사. 귀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끝까지 가르칩니다. 다시. 거의. 퍼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모두가. 싫어하는. 걸리기름. 캐치압. 콜드. 그럼. 여러분. 감기를 잡다.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서른 네 번째 패턴.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른 네 번째 패턴에 넣어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말은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생들이 많이 어려워 하거든요. 한번 배워봅시다. 맨두는 수리하다. 이런 뜻인데. 이리가 보셨잖아요. 그러면 수리했다. 이건. 눈동이야. 눈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게. 눈동입니다. 눈동. 그 다음에 반대로. 수동은 여러분. 행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수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했다는 눈동이야. 이게 수동태가 되잖아. 그러면 수리에.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했다. 뭐야. 이거. 눈동이야. 이게 수동이 되면 우리나라로. 존경. 되어졌다. 또는 존경. 받는다. 이런 뜻이야. destroyed. 이리 붙었잖아. 파괴했다. 수동은 뭐에요. 파괴. 되어졌다. 이런 뜻이야. put up. 연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야. 수동은 연기.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한국말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어는 뭐냐면. 영어는 반드시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ed가. 즉 pp가 나와야 돼. 반드시 영어에서 수동은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돼. 이게 현재야. 수리된다. 과거죠. 수리되어졌다. will be made in there. 수리될 것이다. 다시요. 영어에서 수동 때는 반드시 이렇게 ed가 있어야 된다니까. 뭐하고.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 수동태. 비동사는 미래죠. 수동태. 이건 뭐에요. 눈동. 이렇게 동사만 나오면. 뭐에요. 눈동. 수동은 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 존경했다. 존경되어진다. 존경되어졌다. 존경되어질 것이다. 디스트로이 파괴해야 되잖아. 파괴되어진다. 파괴되어졌다. 파괴되어질 것이다. 연기된다. 연기되어졌다. 연기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굽시다. 1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하시는 분. 나는 지금까지 PT봉 선생의 50개의 패턴을 공부를 했는데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겠다. 참고로 like는 좋아하다야. 거기에다 ing를 붙였어. 이게 한두 번 봐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안 된다니까. 자 다시. 나는 지금 이 뷰 봤는데 이 뷰 뜻을 모르겠다. 공부 헛것이다니까.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해석은 엄청나게 쉬워요. 얼마나 쉽냐면. 문법 공부의 10분의 1 들어. 즉 문법 공부를. 문법을 마스터하는데 10년이 걸렸다. 10년이 걸리면 여러분 해석 공부는 여러분 1년뿐이 안 걸린다니까. 그만큼 쉽다고. 여러분이 해석 방법과 반복 학습을 하면.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남았으면 뭐 뭐 해서야. 그리고 few는 부정의 뜻이야.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고.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동사를 부정한다고.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남으면 뭐 뭐 해서야. 이게 기본 해석이잖아. 좋아해서 그의 강의를.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 영어 선생님을. 어머 선생님 말이 안 돼요. 그의 강의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거의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남았으면 여러분 뭐 뭐 해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보여요. 뭐 뭐 일지라도로 해석합니다. 뭐 뭐 일지라도. 선생님 이거 저번에 안 배웠는데요. 뭐 뭐 일지라도. 두 개. 한꺼번에 같이 헷갈릴까봐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뒤에 나와요. 50개의 패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요. 좋아할지라도 그의 강의를. 사람들은 거의 존경하지 않았다. 그 영어 선생님을. 1-1로 갑니다. 선생님 굉장히 길어졌어요. 쫄지 말자.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respected. 동사. 동사가 나오면 앞뒤 이렇게 끊어야 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고.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ing 끊어야 되잖아. 뭐 선생님 이것도 명사인데요. 그리고 ing는 당연히 끊어야죠.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죠. 해석합니다. 좋아할지라도 그의 강의를. 사람들은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 영어 선생님을. 어떤 영어 선생님이죠.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2번 봐봐요. 여러분이. 이번에 was respected가 나왔는데. 이게 동사인데. 앞에 나오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건 능동이야. 이건 비동사가 있으니까. 수동이야. 수동. 회사합니다. 그 영어 선생님은. 존경 받았다. by . plenty of people. 많은 사람들의 의아.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보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왜? 명사 뒤에 ing가 나오니까 끊고. 그 다음에 사람 삶을 끊어야 되겠죠. 살짝 이렇게 사형식이니까. 그리고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되고. by가 전치자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끊어야 되겠죠. 가로를 칩니다. 첫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 까지 use2가 있네. 이렇게 가로 치면. 미친놈. 야 이 미친놈아. 여기 나오는 동사는 동사가 아니라고. 내가 수십번을 얘기했자. 왜 동사가 아니야. 뒤에 뭐가 나왔어. in이란 전치사가 나왔어. pp다니까. pp 뭐 뭐 해진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해석합니다. 그 영어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이게 동사네. 바로 끝내야 되겠네. 존경되어졌다. 즉 존경 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의아의 후남 안내. 니은으로 끝나게 원하는. 배우는 것을. 영어를. 어떤 영어냐. 사용되어진. in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서. 다음은요. 여러분이. p동사 플러스 pp가 아까 제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수동태 뒤에 뭐가 올 때.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수동태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 뭐 뭐 하는 것이 또는 뭐 하도록. 두 개 중에 하나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w가 있으니까. 부정어라고 했죠.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거지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만들다. 수동. 만들어지지 않았다. 들어 가도록. 그 호텔에. 끊어야 되겠죠. pp 남았으니까. 지어진. 1985년에. 자. 1-1 봐봅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졌네요. 끊어 봅시다. 명사 뒤에 아인지가 나왔다. 끊다. 전치사가 나왔다. 끊다. 동사가 보이면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 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명사 뒤에 뭐가 나왔다. pp가 나왔다. 이렇게 끊는다. pp 뒤에 뭐요.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끊지 말고 그냥 한 세트로 보면 돼요. 해석합니다. 거지들은 명사 뒤에 아인지가 머물고 있는. 그들 앞에서 만들어졌다. 들어 가도록. 그 호텔에. 지어진. 1985년에. 2번으로 갑니다. 명사 나왔다. 여기 콤마 빼 줘야 됩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해즈빈이 나왔는데. 여러분. 해즈빈은 여러분. 비동사하고 똑같아. 해즈빈은 뭐요. 이즈라고 똑같다고. 이즈. 아. 비동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해즈빈을 뭘로 고쳐야 돼. 비동사하고 똑같으니까. 이즈얼라우드가 나왔어. 그러니까 수동 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즈빈얼라우드도 여러분. 이걸 수동 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즈빈이 나왔는데. 이때 나오는 해즈빈은 현재 완료죠. Mary는 허락 받았다. 들어가도록. 그 식당에. 전치자 앞이니까. 끊어야 되겠죠. 바이가 전치자니까. 끊어야 되겠죠. 넥타이 없이. 웨이터에 의해서. 자. 2번 갑시다. 문장이 길어졌네요. 아까 배웠던 여러분. 명사 콤마 명사. 뭐요. 동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해즈빈얼라우드 동사죠. 투부 동사에서 쉬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런트 다음에. 위치.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그럼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가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웨이터. 사람사물의 이름은 명사. 명사디아. 엔디 남았으니까. 일단 끊어주고. 위드아웃이 전치자니까. 끊고. 바이도 전치자니까. 끊고. 해석합니다. 동격이라고 했죠. 메리. 영어선생님인. 허락 받았습니다. 들어가도록. 그 식당에. 어떤 식당이죠. 유명한. 뉴들. 국수로. 위드아웃 타이. 넥타이 없이. 그 웨이터에 의하여. 어떤 웨이터죠. 여러분. ing 나왔네. 명사다. 명사디아. 뭐 뭐. 하고 있는. 또는 뭐 뭐. 하느니. 보이는. generous. 관대한. 관대하게. 여러분. 수동태 문장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상당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은 다행인데. 뭐 좀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좀 긴가 민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문을 가지고 오늘도 반복을 하고 내일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2, 3일 후에도 반복을 해야지만. 영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석은 쉽다니까. 해석은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적어도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듣고 아 이해가 된다 라고 그냥 끝나면. 내일 되면 여러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반복의 시간을 꼭 갖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공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35번째 패턴 이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접속사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접속사 거든요. 이러한 접속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사는 반드시 동사를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에다 때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한다면 동사일지라든 동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영민정음 기초에 즉 패턴 30개 안에 우리 첫 번째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접속사의 변형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 비꼬스가 접속사입니다.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렇게요.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접속사는 뭘 찾아야 돼. 동사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비꼬스가 접속사단 말이야. 그럼 동사 찾아볼까요? 이때 나오는 여러분. 투런은 여러분 투부정사지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이게 동사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서 이렇게 때려 붙인다고 했죠. 자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래야 되겠죠. 우리는 cannot speak.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그런데 이 1하고 그 다음에 1-1. 문장이 차이점을 봐봐요.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길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마찬가지로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동사가 뭡니까.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항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리고 관계대명사 안에 나오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게 동사야. 해석할까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니은으로 끝나게 매우 중요한 학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2번도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2번에 나오는 if가 접속사사니까 동사가 뭡니까. 이게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있어. 동사 찾아. 어이쿠. 여기 동사가 있네요. 미친놈들.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ing나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다. 말이야. 이것도 동사? 아니야. 왜. 투부정사잖아. 그럼 동사 못가요. 그렇죠. 이때 나오는 reach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 도달하다. 이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끊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을 할 때. 과학자들이 원한다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러면. 왜 안 돼요. ing는 동사가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걸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 다시 합니다. 다음. 지어볼까요. 살짝. 자. 그 과학자들은 원하는. 만나기를. 너를. 도착한다면. 거기에. 그들은. 볼 것이다. either a or a. 둘 중에 하나죠. 너. 아니면 그 둘 중에 한 명. 자. 마찬가지로 3번도. 여러분. 뭐예요. 접속사가 이게야.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명사잖아. 명사가 어디든지. 우리 수식을 받는다고 그랬죠. 관계대명사로.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까지. 요렇게. 자. 해석할까요. 그 소년이. 만들지 않는다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이게 동사가 아니다니까. 관계대명사잖아.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니까. 이거야. 이게 본동사야.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죠. 그 소년은. 만들었던 실수를. 사과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를. 뭐. 뭣에 대한. 것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가. 말한 것에. 대압. 4번 갑시다. 여러분. 4번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이네요.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름은. 와일이 나왔어요. 와일. 와일 접속사야. 우리 끊어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끊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as well as라는 상관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 as well as는 무슨 뜻이에요.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이겠죠. 또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가 동사이죠.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요. 그 다음에 신표가 있으니까 시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주어고. 이게 봉사야. 그 다음에 콤마 아인지 이렇게. 콤마 아인지 기억날까요. 여러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콤마 아인지. 뭐뭐 하면서. 문장이 길어졌다면 해석을 해 볼게요. 나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도. 자. 브라더네요. 나의 형제 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도. 근데 뭐에요. 명사대에 전명부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리은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도. 요렇게 또 가르쳐야 되잖아. 뭐에요. 많은 숙제가 없는. 공부하고 있었을지라도. 시험을 위해. 나의 친구들은. 여러분. 비동사대에 이렇게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더라. 있다 있다. 나의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바깥에 콤마 아인지. 뭐뭐 하면서. 즐기면서. 그들 자신을. 자. 36번째 패턴. 여러분. 추측의 조동사.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must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만. 여러분이. must 하면. p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must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에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must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1번. 2번.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뜻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해석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뭐뭐 임에 틀림없다. 2번.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뜻이. 똑같이 잘 쓰여.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측의 조동사. 이렇게. 조동사 뒤. 비동사.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나오면. 뭐뭐 임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나오죠. 뭐뭐 일지도 모른다. cannot be.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동사가 왔죠. 그럼.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머스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나. 일반 동사가 나오나. 여러분. 해석은 두 가지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 먹어. 그래서 내가 주로. 주로. 비동사가 나오면. 뭐야. 추측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주로. 어찐다. 비동사가 나오면. 추측의 뜻으로. 해석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다시.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 뭐 하는 것을 보니. 라고. 해석을 하는게. 좋습니다. 해석합니다.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믿는 것을 보니. 서치 그나. 그러한. 2번도 갑니다. 캔낙 비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서 살짝. 끊어줘야 되겠죠. 그. 소녀는. 신사. 일리가. 없다. 투두. 하는 것을 보니. 그러한. 나쁜. 하는 것을. 자. 2-1로. 여러분. 문장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길어졌을까요. 끊어 봅시다. 그렇습니다.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 끊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있죠. 동사 앞뒤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 죽는게. 좋다고 했죠. 투부정사나 ing가 보이면. 끊어 준다고 했으니까. 끊고.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러면 끝까지. 그리고. 동사를. ㄹ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명사 뒤에 아닌지. ~~하고 있는. ~~하느니. 그. 남자. 보이는. 못생기게. 그리고. 가난하게. cannot be a gentleman. 신사 일리가 없다. ~~하는 것을 보니. 하는 걸 보니. 그러한. 나쁜 것을. 모두가. 싫어. 하는. 관계대명사. ~~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 37번째. 패턴이. 관계대명사의 변형이. 우리 관계대명사 많이 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이렇게. 끝까지. 괄호를 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뭐야. ~~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는. 다로. 끝나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는. 교수이다.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근데. 이때 나오는. 전치사가.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한 번 더.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를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럼. 이런 문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치사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똑같이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없으면. 끝까지. 이렇게. 괄호를 친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 이 관계대명사 앞에.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전치사 해석 안 해. 그리고 뭐야.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똑같아. 전치사가 있으나 없으나. 해석해 볼까요. 그는 교수이다. 어떤 교수입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자. 2번 봐봐요.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자. 끊어 봅시다. 괄호치면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이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네. 그럼 관계대명사까지. 자.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괄호를 칩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여기 있네. 요렇게. 그럼. 해석하는 게. 요렇게. 요렇게.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glish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에서 이렇게 끊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라는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까지. 괄호를 쳐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괄호를 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영어는. 중요한. to. 누구누구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가지기를. 직업을. 전치사 앞에서 살짝 끊어야 되겠죠. 한국에서. 과목이다. 어떤 과목입니까. 모든 사람이. 흥미 있어. 하는. 우리가 많이 한번 들어봤죠.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흥미가 있다. 다시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와도. 전치사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전치사는 해석을 안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관계대명사. 생략의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나. 또는. 대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이잖아. 그럼. 무조건 끊어야 돼. 우리가. 끊어 읽기 방법에서. 여러분. 명사. 명사. 나란히 쓰면. 이렇게. 끊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북. 사람. 사물. 명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 인칭 대명사야. 끊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위치. 이런 식으로. 동사는. 니은으로 끝내야 되잖아. 그 채. 그녀가 원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명사고. 아이가. 대명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으로 된. 키. 내가. 잃어버린. 니은으로 끝나게. 이런 식으로. 그. 감옥.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사.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쳐.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어요. 그럼 가로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없으면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가로친 건 뭐예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해석합니다. 그 숙녀.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는 것을. 동물원에. 그녀가. 좋아하는. 이 문장에서. 똑같이. 1-1의 문장을 한번 봐봐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여기. 명사. 명사가 이렇게. 쓰였는데. 생략됐잖아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마찬가지로. 주가 명사고. 시가 이렇게. 인칭대명사. 끊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야지.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다. 생략.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나. 명사. 명사가 나오면. 가로를 쳐야 된다.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까지. 자. 2번도 여러분. 빨리. 우선. 주어동사를 체크해 볼까요. 쉽네요. 주어동사 앞에 있잖아. 그러면. 엄브렐라가 명사. 아이가 대명사야. 가로를 쳐야 된다니까.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까지. 어머. 두번째 동사네요. 여기까지 가로 쳐. 두번째 동사가 아니라고. 왜. 이게. 전치사가 있어. 뭐. pp. pp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뭐. 폐진되어진. 우리. 50개의 패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용사류인. 여섯 가지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해석합니다. 동사는 다로 끝내야 되기.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산이다. 내가. 잃어버린. 전치사이니까. 끊은 거야. 정거장에서. 끊고. 왜. pp 나왔잖아. 그죠. 지어진 사람들의 의아야. 끊어야 돼. 명사 명사. 나란히 쓰였잖아. 요렇게. 자. 뒤에 나오는 동사는 뭐에요. 니은으로 끝나게. 자. 앞에 나오는 동사가 다로 하나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니은이야. 무조건 니은. 한 번 더. 앞에 동사가 다가 나왔다. 뒤에 나오는 동사는. 그게. 10개든지. 100개든지. 전부다.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째 패턴. 여러분. 관계부사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로 예문으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왠을 한번 봐봐. 이때 왠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게. 뭐에요. 여러분. 언제하고 때. 언제하고 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왠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해석을 하지 않을까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다시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그 뒤에 나오는. 왠은. 관계부사야.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해석을 안해. 이렇게. 관계부사가 나오면. 가로를 쳐. 관계대명사처럼. 똑같이.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해석하는 방법. 똑같아. 동사를 뭐에요. 니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모른다. 그. 나를. 그. 가. 돌아. 올. 나를. 이런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관계부사는 이렇게. 네개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방. 시장에 사는. 이방아저씨. 시간장수. 이유방법. 시간장수. 이유방법. 그래서. 주의요. 주의. 주의. 우리가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여러분. 그 단어가. 명사일지라도. 시간장수. 이유방법을 나타내면. 주로 뭐에요. 부사로 해석을 하는거에요. 부사로. 자. 오늘 이 시간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시간장수. 이유방법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즉.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when. 나오거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where. 가. 나오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reason 뒤에. why. 또. way 뒤에. how. 가 나오면. 이것들 전부 다 해석을 한다. 안한다. 안한다. 관계의 대명사처럼. 이윤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 마찬가지로. 이 how. 가 있어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데. 앞에. 라는 방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해석 안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친다. The reason. 이유야.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y. 가 나오면. 해석을 안 한다니까. 이렇게. 관계의 대명사처럼. 해석을 한다고. 자. 2번. 해석합니다. 끊어야 되겠죠. 왜. 명사 뒤에 아이엔지니까. 이때 나온 이 told가. 동사입니다.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 뒤에 아이엔지로. 뭐하고 있는. 뭐하는. 그. 선생님. 사랑하는. 학생들을.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방법을. 그가. 탈출했던. 그. 위험을. how. 해석한다. 안한다. 안한다. 관계의 대명사랑. 똑같이 해석을. 한다.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자.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니은으로 끝나게. 늦었던. 학교에. be late for other day. 늦은. 이런 뜻입니다.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이유를. 해석 안한다니까. 니은으로 끝나게. 니가. 결석한. 이유를. 어머. 질문 있어요. 그래. 질문이 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왠이 나왔을 때. 이렇게. 왠이 나왔을 때. 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왠. 언제 때. 그러면. 이때 나오는. 관계부사하고. 음운사. 왠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how도.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y도. 이유.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관계부사와. 여러분. 이. 음운부사에. 구별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이때 나오는 후가.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왜. 명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때 후 앞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에요. 음운사야. 음운사는 해석에. 즉.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야. 앞에 동사가 있으면 전부 다 음운사니까. 이건 해석을 해야 돼. 자. 나는 압니다. 뭘. 그 남자를. 관계대명사니까. 동사를 니은. 후 해석하지 않죠. 나를. 사랑하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봐 볼게요. 나는 안다. 누가. 누가. 해석을 해야 돼.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이건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다고. 음운사.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자. 1번 문장 봐보다 똑같아. 노. 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동사 뒤에 나오는 왜는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똑같은 왠이야. 근데 앞에 명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면. 이때 관계부사야.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이때 나오는 왜는.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관계부사 해석을 안 해. 해석을 안 한다니까. 이때 나오는 노대에 나오는 왜는 언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석 해 봅니다. 그 고고학자는 알아요. 언제 그 연구팀이 발견했는지 그 보물. 자. 1-1 갑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날을. 그 숙녀가 가르쳤던. 나에게 그 진실을 가르쳤던 그 날을. 나는 모르겠다. 왜는 해석 안 했잖아. 2번 갑니다. explain이라는 동사고. the place라는 명사. 명사대에 왜어가 나왔어. 장소대에 명사. 왜어. 해석 안 한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그래가지고. 해석을. 요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왜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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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있잖아. 동사.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의문사니까. 의문사.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2번 해석합니다. Can you explain. 설명하겠니. 그 장소를. 네가. 물어보았던.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이해 됩니까. 네가.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았던. 장소를. 설명할 수 있겠어. 2번. 너는. 아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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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고학자가 발견했는지. 그. 보물을. 2년 전에. 여러분. 오늘은. 이까지요. 관계부사. 의문부사. 특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한번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있다. 없다. 최고의 방법. 어찌나. 끊임없는. 끊임없는. 반복. 훈련만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는.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39번째. 패턴형의. 오형식 동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형식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뒤에. 투부종사나. 또는 뭐가 나와. 이렇게. R. 동사의. 원형이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이 목적어를. 우리는 해석을 모른다. 늙은이가. 늙은이가.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늙은이입니까. 젊은이입니까. 나는 확실히. 늙은이인 것 같습니다. 늙은이가. 그래서. 자주 이런. 지각동사. 여러분. 귀찮아해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각동사. 암기하는 방법은. 듣본어. 듣다 보다 느끼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육동사는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ML. ML.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ML. 이렇게. ML. 흐흐.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 일반 동사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반 동사. 해석의 특징이 뭐다.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어떤 목적어. 사람 목적어 왔을 때. 우리는. 젊은이가 아닌. 늙은이가. 로 해석을 한다. 을룰이 아니니. 을룰이 아닌. 늙은이가. 로 해석을 한다. 이게 포인트에요. 해석해 봅니다. Employee. Employee. 그러면 고용하다. ER을 붙이면. 고용하는 사람. 사장이 되고. 여러분. E자 두기를 붙이면. Employee. 그래서. 피고용인. 종업원이 됩니다. 해석.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은. 도와주었다. 그 종업원을. 이러면 안돼. 이러면. 해석이 깨져 본다니까. 어떻게. 그. 종업원이. 푸는 것을. 그 문제를.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5형식 동사는. 여러분. 우리 패턴. 5번 정도에. 아마.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잘 봐봐. 이거 주어고.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가.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사물이 나왔어. 사람이 아니.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피피가 나왔어. 피피.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잘 봐봐요. 이 때 나오는. 이 사물. 목적어를. 여러분. 을를로 하면. 이거 해석을 못해버려요. 마찬가지로 뭐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뭘로. 늙은이가로 해석합니다. 그. 사장은. 도와주었다. 그. 문제를. 이러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 문제가. pp 나왔죠. 풀려지도록. by the employer. pp가 나오죠. 1위가 나오면. 여러분. 이때 pp는. 해지는. 뭐. 되어지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그 사장은. 도와줬습니다.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풀려지도록. 그 조합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뭐다고.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사물이 나와. 이때 이 사물이 나와도. 해석은. 늙은이. 가론. 그 다음에 뒤에. 이리가 나오면. 뭣뭐.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번. 어머. 선생님.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그렇죠. 우리가 길어져도. 우리는 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끊어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줄 아니까. 특히. 명사 뒤에 ING 너무나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할란가. 자. 1번을 해석을 했는데. 1번을 해석을 했는데. 나 1-2를 해석을 못하겠다. 그런 미친놈들은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너무나 잘 나온 INGPP 투부정사.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형용사 류열. 해석합니다. 그 사장님은. 룩디의 형사랑. 보이는. 보이는. 관대하게. 도와주었다. 그 종업원들이. 명사 뒤에. 전면 그 어디 어디 있는. 사무실에 있는. 풀도록. 그 문제를. 근데. 2-1로 갑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2번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2-1을 문장을 해석을 뭐 했다. 그러면. 미친놈이다구요. 가로칩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 까지. 가로를 친다 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앞뒤에서. 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 이렇게. ed나. 뭐가 나온다. ed나. ing. 투명사라고.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pp. 이렇게 pp대 나오는. 전치사는. 한 세트로.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회사 갑니다. 그 사장님은. 관대하게 보니는. 도와주었다. 그 문제를. 이러면. 아니 된다고. 아니 된다고. 아니 된다고. 그 문제. 가. 다. 그 회사에. 명사되면. 어디에 있는. 풀려지도록. 풀려지도록. 그 종업원들이. 와요. 자. 마흔 번째. 패턴입니다. being. to be. 우리 전치사가 올 때. 의 해석을. 마흔 번째. 패턴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to be. being.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to be. being.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한다. 뭣뭣이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to be. being. 뭐가 나와.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또는. 장소부사. 딱. 두 개 있습니다. here. 하고 돼요. 다시요. to be. being.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to be. being. 여러분. 해석을. 뭐요. 있다. 해석이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구요. 1번. 봐봅니다. 자. 투부장사로 시작하고.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콤마가 나왔죠. 그때. 이때. 투부장사 해석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해석은.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반대로.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 ing. 기본 해석이. 뭐에요. 뭐뭐.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 봅니다. 2b 나 이렇게. 명사나 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뭇이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2b 형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숙녀가 되기 위하여. 여자들은 필요합니다. 플러니아버 머니. 많은 돈이. 인 코리아. 한국에서. 2번.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와서. 뭐뭇해서. 아름다워서. 이래도 되고. 아름답게 돼서. 이래도 돼. 그 가수는. 뭐뭇해서. 말이 더 예쁘네요. 아름다워서. 그 가수는. 사랑받습니다. 전시사가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근데 3번 문장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번에 3번 문장은. 여러분. ing로 시작했단 말이야. ing로. 콤마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에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해석은 뭐에요. 뭐뭇이.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비동사디. 뭐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있는 것은. 그 뜨거운 방에. 물 없이. 4시간 동안. 이게 동사네. 동사는 다 하루 끝나야 되겠죠. 보인다. 불가능하게. 자. 4번 갑니다. 그 웨이터는. 허락했습니다. 뭘. 그. female. 여성이. to be 다음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전치자. 그럼 이때. to be는 뭐. 있다. 있다.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차이예요. 4-1 갑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졌네요. 여러분 끊어 봅시다. 명사디. ing 끊어야 돼. 됐죠. allowed. 이렇게 동사가 나왔네. 동사디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 라고 했죠. 투부정사가 보인다. 끊는다. 전치자가 있는다. 그러면 끊는다. 전치자가 또 있다. 그러면 또 끊는다. 그 다음에 콤마 ing 가 나왔다. 콤마 ing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석하는 방법. 콤마 ing. 그렇습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 해석합니다. 그 웨이터는. 명사디. ing. 하고 있는. 하는. 서 있는. 안토렌스. 입구에. 허락했다. 그 여성들이. 비동사 뒤에. 전치자가 나오면. 있다자. 있도록.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식당에서. 콤마 ing. 설명하면서. 메뉴를. 그들. 에게. 31번째 패턴. 여러분. 기타 조동사입니다. 기타 조동사. 여러분. 헤드벨하고. 메이에즈벨은. 뭐뭐 하는게 더 낫다. 그 다음에. O2시도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켄나델프. ing. 이때 나오는 헬프는. 돕다의 뜻이 아니라.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나는 도를 피할 수가 없다. 도를 맞았다. 켄나델프. ing. 동의에는. 켄나델프. 동사의 원형인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used 다음에. 비동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비동사가 없어. used 다음에. 원형이 나왔죠. 뭐뭐 하곤 했었다고. 그 다음에. 사람. be used to. ing. 그러면. ing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be going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be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 봐봐. 예문 바로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be going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가고 있다야. 가고 있다. 여러분의. 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e going to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왔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이때 동사는. will이야. 이문장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 동사를 ㄴ으로 끝나게.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가고 있는 대학에. 대학교에 가고 있는. 그 남자는. 참석할 겁니다. 그 미팅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냐. 또는 명사의. 아. 명사가 나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시고. 자. 유스트가 나왔네. 괄호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게 저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자. must be. 기억나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임이 틀림없다. 바보임이 틀림없다. 뒤에 나오는 투브 형사 ~~ 하는 걸 보니. 그리고 우리가 세트로 여왔던 게 바로. may be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뭐요. can not be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세트였죠. ~~일리가 없다. 읽지도 모른다. ~~임이 틀림없다. 뒤에 나오는 투브 형사 ~~ 하는 걸 보니. 해석합니다. 그 키가 큰 교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했었던. 많이. 바보임이 틀림없다. to. 믿는 것을 보니. 그러한 것을. 자. 2번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 be used to ing를 넣어. 사람 be used to ing. ~~ 아는데. 익숙하다. 해석합니다. 그 숙녀. 익숙한. 공부하는데. 영어를. 부유할지도 모른다. 구입하는 것을 보니. 비싼 차를. 그를 위하여. 자. 4번 갑시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can not have ing.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ing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ing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have too로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해석합니다. 그 논문은. 성공해야만 하는. 어떻게 뭐 뭐 해야만 한다. 이것도 뭐요. 제거해야만 한다. 모든 그의 나쁜 습관을. 또는.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모든 나쁜 습관을. 마흔 두 번째 패턴. 여러분이. 다이어 접속사 입니다. 우리 접속사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때려 붙여야 된다고 했죠. 동사한다면. 동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삽입구가. 여기에. 끼어도.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 접속사. 로써요. 여러분이. 해제가 뜻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문장이. 비교급이 있을 때는. 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하는게. 더 예뻐요. 비교급이라는 것은. 모어나. 이나. 레스가 들어가는게. 비교급이잖아요. 이렇게 문장에. 비교급이 있다면. 이 앞에 나오는. 해제는. 함에 따라. 주의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쇼가. went on은. 여러분. 고어는.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의 과거형이. went to on이죠. 여러분. 모를까봐.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죠. 그. 쇼가. 계속됨에 따라. 이때. 왜. 에즈가 따라하다고. 문장이 비교급이 있잖아. 그. 청중들은. 깨띠의 형용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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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다. 자. 1-1로 갑니다.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어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또. 에즈가 나왔고.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대명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생략이라고 그랬잖아. 명사 뒤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와도. 이렇게. 가로를 쳐갖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명사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가로를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잖아요. 이렇게 가야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러면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때려 붙인다. 라고 그랬죠. 해석합니다. 글쇼. 그들이 좋아했다. 니은으로 끝나게. 계속 진행됨에. 따라. 왜 이때 예지가 따라야. 술잔이 비었으니까 따라야. 아니죠. 뭐야. 이때 뒤에 비교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급이 나왔죠. 문장에. 그러면 예지는 뭔마함에 따라. 뭔마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글쇼. 그들이 좋아했던. 계속 진행됨에. 따라. 청중도는. 강제대명사. 바로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 청중들은. 참석했던. 그 컨설트에.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다. 자. 2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주어고. 이렇게. 동사야. 알겠어요. 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때. 야. 노는 을률이 필요해. 너는 안다. 뭘 아느냐. 을률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목적어 없어. 너는 안다. 뭘. 목적어 없어. 그랬을 때. 이렇게. 타동사야. 목적어가 필요했을 때. 목적어 없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애드는. 뭐뭐 하는 것처럼. 또는. 뭐뭐 하는. 대로.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가 아는 것처럼. 그 소녀는. 끊어야 되겠죠. 명사대 아인지 있으니까.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이거잖아. 그 소녀는. 토론하고 있는. 명사대 아인지. 토론하고 있는. 그 계획을. 착한 학생이다. 이때. 애드 유능. 네가. 아는 것처럼.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애드 다음에. 이번에는. ing. 동사라고. 죽어야 됩니다. 동사 아니다니까. 그럼 봐봐. 애드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명사만 나왔어요. 동사가 안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애드 다음에. 주어동사가 아닌. 명사가 나오면. 뭐뭐. 뜻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뭐. 애드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 로서야. 뜻이 하나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드 다음에. 명사가 나왔냐. 애드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냐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거. 명사야. ing. 동사가 아니라. 내가. 내가. 수십 분 얘기했잖아. 끊어야 돼. 그러니까. 명사 대화인지. 계속 어떻게 돼. 뭐뭐. 하고 있는. 그러면. 이때 나오는 애드는. 뭐뭐. 로서야. 뇌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나는. 치료할 것이다. 너를. 애드 뒤에 또. 명사가 나왔네. 그럼 뜻 하나다니까. 뭐. 뭐뭐. 로서. 환자로서. 나는. 치료할 것이다. 너를. 환자로서. 여러분. 기타 다이어 접속서요. 네 개를 집어놨는데. 우선. if 하고. when 하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 if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 만일. 뭐뭐. 라면. 2번. 뭐뭐. 인지. 아닌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 when. 이렇게 있잖아. 둘 다. 이렇게. 왠이 있어. 그 다음에. if가 있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if를 나가. if 앞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이렇게 끊어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그는. 질문할 거야.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뭇을. 나에게. 그. 문제를.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하잖아. 완전하다는 것은 영어에서. 여러분. 을룰이 있으면 완전해. 을룰이 있으면. 을룰이 있으면. 완전해. 그러면. 이제. 완전하거든. 다시요. 그는. 질문할 거야. 나에게. 그. 문제를. 자. 그는. 물어볼 거야. 나에게. 그. 문제를. 문장이 완전하잖아. 왜. 을룰이 들어갔으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if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만일. 뭐. 라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가 나를 만나면. 근데. 문장이 봐봐. 2-1로 한번 가볼게요. 그는. 물어볼 거야. 나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는. 물어볼 거야. 나에게. 뭘. 뭘 물어볼래. 을룰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if는. 인지. 아닌지야. 어쩐다고. 인지. 아닌지. 뭐. 인지. 아닌지. 동사 뒤에 나오는 문장. 즉. 이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불완전하면. if는. 인지. 아닌지. 이때. if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완전하면. 이때 나오는. if는. 만일. 뭐뭐라면. 자. 그는. 질문했다. 나에게. 내가. 우두는 위라고. 100% 똑같아. 뭐뭐뭐. 일건지. 도와. 내가 도와줄건지. 가난한 사람들을. 미래에. 관계대명사 나와있네. 어떤 사람. 고통받는. 뭘로. 에일먼트. 이걸 수식하겠네요. 이렇게. 병으로부터. 이해되나요. 여러분. 왠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뜻이 있고요. 그렇죠. 자. 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봐. 왠 앞에서 이렇게 딱 끊어봐. 이것도 왠 앞에서 이렇게 딱 끊어봐요.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왠이 이렇게 두 가지. 뭐 뭐 할 때.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봐봐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아무도 모른다. 얼렐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불완전하단 말이야.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뒤에 왠이 나오면. 이때 왠은 언제라고 해서. 언제 그가 끝마칠 건지. 그 프로젝트를. 자. 마찬가지로. 이번 문장도 여러분. 똑같이. It rained all day long. 여기서 끊어. 이 문장이 완전 불완전해. 이때 나오는 있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을 나타내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씨가 덥다, 춥다, 어둡다, 밝다. 이런 비인칭 주어,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나오는 있은 해석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비가 왔다, 하루 종일. 문장이 완전 불완전해. 얼른 질문할 수가 없잖아.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러면 문장이 완전하단 말이야. 이때 완전하면 이때 나오는 외는 뭐 할 때야. 그 선생님이 come back home, 돌아왔을 때 집으로. 이해되나요? 다음 while 입니다. 여러분, while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하는 동안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진행행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봐봐, while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진행행이 오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while은 뭐 하는 동안이나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좋아요. 접속사 앞에서 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근데 while 두 번째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주로 뭐예요?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요. 여러분 진행행이 있으면 뭐뭐 하는 동안 없으면 반면에 이렇게 너는 갈 수 있다.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수영하러, 수영을 하러 갈 수가 있다. 내가 점심을 먹는 동안에. 자, 3-1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읽었습니다. 이거 have read란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 해석은 과거로 한다고 했어. 나는 읽었다. 50페이지를 콤마 있으니까 반면에. 반면에 그는 읽었습니다. 단지 20페이지만. 자, 여러분. since도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since 많이 들어봤잖아요. 1번 뭐 뭐 때문에. 2번 뭐 뭐 이유로. 그 문장에 문장을 딱 봐봐. 자, 문장을 쭉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사가 있네. 여기 동사가 있죠. 이때 나오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가 아니잖아. 그럼 현재 완료 형태는 뭐예요? have나 has를 써. 그리고 뒤에 뭘 적어. 이렇게 pp를 적어.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형태야. 그 문장에 현재 완료가 없잖아. 동사가. 그러면 이때 나오는 since는 뭐 뭐 때문에야. 이게 동사야. 근데 딱 봐봐. since 있죠. sinc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근데 이것도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근데 현재 완료네. 그러면 이때 나오는 since는 뭘로 해석을 한다고. 뭐 뭐 이유로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해 봅니다. uptain은 여러분. have got a. 어떤 뜻이에요. 어쩐다고? 여러분 모를까봐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관대한 선생님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가 획득한 이후로. 왜? 여기 현재 완료 있으니까. 이후로. 그 정보를 여기에서. 그는 현재 완료. 동사로 해석한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by ing 기억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세 개 있잖아. by ing. 뭐 뭐. 함으로써. in ing. 무슨 뜻. 뭐 뭐. 할 때. on ing. 무슨 뜻. 뭐 뭐. 하자마자. 이거 세 개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따름으로써. 그 rules. 규칙을.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마흔 세 번째 패턴. 대동사에 대하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피동사. 조동사. 현재완료. 현재완료 형태는 뭐. have plus pp 를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거완료는 당연히 이렇게. head plus pp 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사. do. does. did. 이것을 줄여 가지고. 여러분.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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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동사. 여러분. 이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예문을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끊어 봅시다. 여러분. 명사 뒤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pp 가 나왔다. 끊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영어책은 pp 는 뭐. 해진 대언이죠. 쓰여진. by mr. 정. 정에 의해. was a big hit. 큰 히트작이었다. 그리고. it will be.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때 나오는 b 가. 앞에 나오는. b 동사 뒤의 것을 받는. 대동사 b 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b 동사 뒤에. a big hit 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될 거야. 큰 히트작이. 다시요. 그 영어책은 쓰여진. mr. 정에 의해. 큰 히트작이었다. 과거죠. 그리고. will be. 미래입니다. 그것은. 미래에도. 히트작이 될 것이다. 2번 갑니다. 너의 여행. 전체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동사 있으니까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너의 여행은. 이탈리. 의. 이탈리까지. was great. 좋았니. 물어보는 말이네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어? b 동사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b 동사 뒤에 것이 생략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great가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았다. 3번 갑니다. 그 배우는 will be more charming. 단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여배우는 좀 더 매력적일 겁니다. 그녀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이 되는데. 이때는 wass가 있잖아요. 그럼 wass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녀가 삐리리 했던 것 보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wass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앞에 나온 b 동사를 찾아. 아, b 동사 여기 있네. 그럼 b 동사 생략된 얘기 뭐야. charming이 있잖아. 그러면 이 wass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됐다고. 이런 charming이 생략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그 배우는 좀 더 매력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매력적이었던 것보다. 언제? 2023년에. 이번에는 이 대동사인데. 이번에 조동사로 나와 있는 대동사입니다. 여러분 will이나 should나 can이나 must 이러한 조동사들이 이렇게 딱 쓰이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 이해가 생략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 바로 봅니다. Can you speak English? 퀘스처마크 찍고 Can you 너는 말할 수 있니? 영어를 English를 L 하나 빠져야 되겠네요. Yes, I can. 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Can.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앞에 나오는 can을 찾아. 그리고 can이 조동사야. 조동사 되는 동사의 원형이 나왔네. 아하. 그러니까 이 문장은 캔디의 뭐야? 스피크 잉글리시가 생략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너는 말할 수 있니? 영어를. 예스. 나는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가 있다. 우리의 비즈니스 트리비 파티까지요. Be great요. 멋지겠니? 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I think it will. 그리고 will. 그리고 조동사 will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버렸죠. 그럼 앞에 나오는 will을 찾아. will이 조동사야. 조동사 되는 동사에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be great가 생략이 됐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출장이 great. 멋질 것이라고. You must. 아, 오타가 맞네요. 이거 must 입니다. You must finish. 나는 끝내야 합니다. doing the task. 그 일을 하는 것. as가 두 개 나왔죠.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끊기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해석 다시 합니다. 너는 끝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쉽게 as만큼 그가 그 만큼 이러면 안돼. must를 해석해줘야 돼. must가 조동사야. 조동사 된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finish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문장은 finish doing the task. 이렇게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너는 끝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쉽게. 그가 끝내야만 하는 것만큼. must 다음에 finish 있는 거. 해석을 해줘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대동사 여러분. 현재 완료형을 쓸 때 have나 해제나 또는 have 다음에 이렇게 pp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예문은 뭡니다. have a winter는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라는 아주 중요한 수거입니다. 나는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four times. 네 번. have you? 너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av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pp가 나와야 돼. 그러면 앞에 나오는 have 뒤에 pp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갔다 왔니? 이런 뜻입니다. 뭐여? 여기에 been to가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번. 과거 완료형으로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I had tried. 나는 시도했습니다. 끝마치려고 그 일을. many times. time에다가 s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but. 하지만 you had never. 이러고 끝났어. 그러면 had가 있죠. 그럼 had 뒤에 뭐가 나와야 돼? pp가 나와야 돼. 근데 pp가 안 나왔단 말이야. 찾아보라고. 아 여기 있네. 그러니까 try to complete가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는 never. 결코 try to.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끝마치는 것을 그 일을. 네 번째 대동사 do the d 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가 do the d 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다리가 일반적으로 뭣뭣을 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문 봅니다. Do you speak English? 너는 영어를 말하니? 그래서 yes, I do.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는 do야. 대동사 do야.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speak English 를 받는 거야. Yes, I speak English 야. 자 2번 봅니다. I try to complete. 나는 시도했습니다. 끝마치려고 그 일을 many times. 여러 번. But you never did. 이러고 끝났잖아. 이게 뭐예요? 대동사다. 대동사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did 는 뭐예요? try to 를 받는 거야. try to 뒤에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너는 결코 시도하지 않았다. 끝마치려고 그 일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학교들은 해석 안 하면 you never did. 너는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자, 소년들은 종종 가집니다. 소년들은 가집니다. 종종. 좀 더 높은 self-esteem. self-esteem은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좀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된 뭐 보다. 된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소녀들이 하는 것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때 나오는 do 는 대동사로서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아. 그러니까 뭐요? 이 문장은 have a higher self-esteem. 이렇게 생략이 됐단 말이야. 다시 해석해 볼게요.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자존감을. 해석 다시. 자, 소년들은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은 자존감을. 문장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끊어 볼까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하지만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으면 부사 이렇게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된 앞에서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걸스가 좋은데 관계대명사 다시 또 나왔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해석합니다. 소년들은 가지고 있는 좋은 성적을 종종 가지고 있다. 좀 더 높은 좀 더 높은 자존감을. 그 소녀들보다 어떤 소녀죠? have 나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동사도 가장 잘 나오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대부정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두 다음에 이렇게 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나오고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두가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석합니다. 그들은 should not speak 말하면 안 된다. 영어를 unless... 하지 않는다면 접속사죠? 그들이 요청받지 않는다면 뭘 뭘 요청받지 않는다면 to speak English 말하도록 영어를 이때 나오는 대부정사인데 이렇게 to만 적어놨습니다. 2번 가봅니다. middle school students 주어입니다. 관계내명사가 나왔네요.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그 다음에 be sure to 확실히 뭐 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놨네요. 여러분 모를까봐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선생님입니까?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대구 부탁드립니다. 좋대구 아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좋대구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middle school students 중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꿈을 확실히 될 것입니다. 왓이 나왔네요. 왓은 것이죠. 것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근데 이게 to가 있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뭐요? 동사를 찾아야 돼. 뭐요? 여긴 남았네요. 이렇게 to become 이렇게 이렇게 원하 다시요. 될 것입니다. 것이 그들이 원하는 되기를 그들이 원하는 되기를 in the future 미래에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여러분 해석상 의미로 지금 파악하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갈 거냐 이렇게 넘어갈 거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해석을 해가지고 문맥에 맞는 동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마흔 네 번째 패턴 문두와 문미에 나오는 ing 나 pp2 정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50개의 패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잘 나오는 패턴 여섯 가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형용사류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려면 이 형용사류 여섯 가지에 의해서 문장이 길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가장 많이 나오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50개 패턴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패턴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준동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준동사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비결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호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호동사 그 다음에 콤마 ing는 우리가 서른 번째 패턴에서 즉 영림정음 기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ing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해석은 뭐 뭐 해서 투부정사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뭐 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주호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면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다 약간 몇 개를 더 첨가를 해 놨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꺼번에 이걸 다 강의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이걸 다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 세 개로 세 개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섯 개가 된 겁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세가 빠지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기본적인 해석은 여러분 뭐 뭐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여러분 약 98%를 차지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은 여기입니다. 비록 뭐 뭐 일지라도 이게 약 2%의 해석을 차지합니다. 해석 해 볼게요. 자 테이크 다음에 먹을 거 나오면 먹다란 뜻입니다. 먹어서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있다. 우리의 건강을 자 1-2를 봐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캔이 뭐예요? 이렇게 캔 낫으로 변해서 해석합니다. 자 먹어서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없다.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알약은 몸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향상 돼야 되잖아. 말이 이상다. 이상하면 뭐여? 일지라도 해석을 합니다. 먹을지라도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야 에이블이 뭐뭐 할 수 있는 형용사야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콤마 주어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앞에 나오는 being 생략된 표현이야. ing 콤마 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똑같단 말이에요. 해석이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p가 있잖아요. pp 나오고 이렇게 콤마 주어동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pp는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being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 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오는 written은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뭐 되어져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ble to speak 말할 수 있어서 많은 언어를 그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을 자 명사하고 명사하고 명산하고 끊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계의 생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동사가 이미 다가 하나 나왔다. 뒤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다가 아니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돼. 다시 그녀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그녀가 원하는 미국에서 다시요. 자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 조동사 뭐 뭐 해서 말할 수 있어서 3번으로 갑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Be good at 그러면 어디어디 능숙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능숙해서 잠을 자는데 당신의 등으로 너는 자 가질 것이다. 레슨 잖아요. 레슨 이러면 더 적은 덜이나 더 적은 넥이나 그 다음에 백 펜이요. 접속서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가질 것입니다. 더 적은 넥페인이나 넥은 목이죠. 그 다음에 넥은 등이죠. 등고통을 Because 뭐뭐 때문에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너의 목과 그 다음에 척추가 곧기 때문에 됐나요. 너는 가질 것이다. 더 적은 넥이나 백 펜이니 뭐뭐 때문에 너의 넥이나 스파이니 척추가 쫙 펴질 것이기 때문에 자 4번 갑니다. 이대로 시작했단 말이야. 뭐뭐 데워주세요. 쓰여줘서 미스타봉의 질문. 여러분 이걸 설명 안았네요. 쓰여줘서 미스타봉 티처에 의하여 그 영어책들은 인기가 있을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패턴 50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기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린 성인들에게도 다시요. 4번 쓰여줘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쓰여졌을까? 뭐가 쓰여졌을까? 항시 뒤에 나오는 주어입니다. 주체는 뭐예요? 쓰여져서 뭐예요? 영어책이 이런 뜻이야. 봐봐요. 능숙해서 잠을 자는데 능숙해서 누가 능숙할까요? 항시 뒤에 나오는 주어가 능숙해서요. 다시요. 말할 수 있어서 누가 말할 수 있어서 뒤에 나오는 주어가 말할 수 있어서 5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끊어야 되겠네요. 왜? 영거브라더 명사 아이 대명사 끊고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괄호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 콤마 뭔마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하잖아. 우리 저번 패턴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알고 있을까? 그럼 천재게? 반복 단어가 알고 있으면 천재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기 위하여 일요일마다 누가? 누가 운동하기? 뒤에 나오는 주어가 이렇게 운동하기 위하여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그녀의 현명한 동생은 내가 사랑하는 매우만이 걸어야만 한다 To 어디 어디까지 To the park 공원 까지 다음 6번 갑니다. 여러분 6번에 자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을 하고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Populous 목적격은 여러분 늙은이 가정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해서 끊어볼까요? Allow 명사 뒤에 To 부정사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이게 Look이 동사죠? 동사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To 부정사로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없다라고 가정해 봐 그럼 To 부정사로 ing로 시작하면 희석은 뭔만 하는 것 은의잖아 허락하는 것은 그 소년을 이러면 안돼요 그 소년이 마시도록 한 잔의 물을 수업중에 보입니다 친절하게 그럼 봐봐 누가 허락해? 앞에 나오는 For me 의미상의 주어 어부나 For를 써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가 허락하는 것은 그 소년이 마시도록 한 잔의 물을 수업중에 보입니다 친절하게 뭐가 나왔습니까? 콤마 ing 뭐 하면서 격려 하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부어 그 다음에 콤마 ing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콤마 ing 뭐 하면서야 격려 하면서 그에게 근데 해석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엔드 동사로 오늘 배웁니다 엔드 그리고 격려 했습니다 동사로 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7번 갑니다 여러분이 뉴모노스 이노베이션 수많은 혁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어 동사 뒤에 콤마 ing 이때 ing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세이퍼 안전하게 그리고 스트롱 강하게 자 근데 약간 해석이 이상치 않나 여러분 뭐뭐 하면서 나는 말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 이상하니까 이때 콤마를 end로 해석하고 이때 나오는 ing를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많은 혁신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강하게 자 8번 갑니다 여러분 주어 그 다음에 봄 인투 동사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pp가 나와 이렇게 pp 엄마 선생님 동사 아닌가 이거 동사가 아닙니다 왜 동사가 아니냐면 여러분 앞에 동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동사가 또 나오려면 접속사 and but or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없잖아 그러면 영어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요 여러분 pp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 동사가 아니라 pp구나 자 타 은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과 자 부상 당하면서 심각한 게 아 이상하잖아 아 말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이상하니까 엔드버스로 할 거야 그리고 부상 당했습니다 이거 수동의 의미야 부상 당했습니다 심각하게 그 차 사고에서 질문 그러면 여러분 차 사고에서 누가 질문을 누가 부상을 당했을까 누가 부상 당했어요 pp인데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항시 주어 주어가 이것을 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9번 갑니다 그 선생님은 포스트 게시하답니다 그의 강의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onto the 인터넷 인터넷 위로 onto 위로 그의 학생들에게 비행이 생략이 생략되었다니까 그러면 콤마 인지 해석이 어떻게 해 1번 뭐하면서 2번 엔드동사 말이 되는 걸로 하라니까 엔드동사 해석해 볼게요 그 강사는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강의를 인터넷 위로 그리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컴퓨터를 또는 뭐하면서로 해요 말이 되면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여러분이 분사구문 기타 준동사 문두 또는 문미에 나오는 ing pp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번째 형용사 콤마 조동사 콤마 뒤에 여러분이 형용사 콤마 pp 는 어렵다면 잠시 내려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설명한 이 세 개의 형태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일단 어렵다면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반드시 습득을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이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형용사류 있잖아 50개업 패턴 중에서 가장 잘 나오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게 형용사류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문장을 길면서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할 건데 이거 가지고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면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1등급 정도 아니면 이 문장 해석을 못해요 제가 변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 놓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요 아하 좆대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좆대꾸 여러분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45번째 패턴형 가주어와 그 다음에 가 목적어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it 형 to 이때 to 대신 ing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도 문장이 같습니다 즉 영어에서 여러분 이 투병사가 있잖아요 이 투병사를 뭘로 ing를 고쳐도 되고 이 ing를 뭘로 고쳐도 돼 이렇게 that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고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같잖아요 투병사 ing 대절 해석이 같습니다 해석은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가주어로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위한 투병사 투병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이 늙은이가 뭐 뭣을 위하여 라고 해석을 안합니다 또는 뭐 뭐에게 이렇게 전치사적으로 해석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머리가 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똑같습니다 해석 사실이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ing 앞에 나오는 명사는 늙은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ing 앞에 ing 앞에 나오는 명사는 늙은이가 그 짧은 머리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독서를 위한 마찬가지로 it 형 대담의 주어동사죠 사실이다 그 짧은 머리가 줄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공부를 위한 자 문장이 똑같습니다 it 그 다음에 pp나 똑같죠 it that 사이에 it that 사이에 id 그 다음에 ing 또는 pp가 들어가죠 진주어 가지고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수동이죠 요청되어진다 내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 뭘 을룰이 필요하죠 그 할인규칙은 명사 뒤에 나오는 투병사 뭐 뭐 하기위하여 클리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뭇을 청소하다 또는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없애기 위하여 어떤 오해를 misunderstanding 오해를 우리 가주어 형태에서 여러분 it takes 라는 문장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it takes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전부다 뭐여 걸리다 또는 걸리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it 다음에 take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자면 걸리게 하다 라는 해석이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걸리게 하다 라고 해도 되고 걸리다 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it takes가 나왔죠 그럼 무조건 뭐여 걸리다 걸리게 하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진주어 라고 하고 앞에 나오는 가주어 라고 합니다 걸리게 합니다 수리공에게 사람 사물이죠 몇 년이 수리하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를 이번에는요 투쿠라는 과거가 나왔죠 it takes it took 무조건 걸리다 걸리게 하다 시간이 나왔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는 진주어죠 뭐 뭐 하는 것은 끝마치는 것은 그의 실험을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 어부 플러스 목적격 또는 명사하는 늙은이가 로 한다니까 뭐 뭐 에 게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탐이 끝마치는 것은 그의 실험을 다음 감옥적어 이슬 형태입니다 KTF MC 동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KTF MC 동사 원래는 KTF M창가 동사였는데 앞에 이니셜을 떴습니다 KTF MC 동사 이렇게 이러한 KTF MC 동사는 여러분 감옥적어 이슬 엄청나게 잘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목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배웠던 투부정사 ing 그 다음에 대절이 진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이 문장부터 해석을 해 보게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행복하다 라는 것 이때 나오는 대명사죠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1-2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죠 자 앞에 나오는 동사 특히 이 동사가 KTF MC 동사 또는 MC 동사일 때 감옥적어 인나옷 이렇게 형용사 나오잖아요 문법적으로 부사 오면 안 돼요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ing 대절 우리는 그것을 감옥적이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봐봐요 나는 찾았다 그것이 행복하다 라는 걸 그때 이 감옥적이 있으니까 이거 해석 안 해 근데 이게 뭘로 끝났어 2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ing 를 2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다시 합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행복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광고하는 것 이 우리의 제품을 또는 뭐뭇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약간의 사람 혼자 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어여 이게 동사고 혼자 쓰이면 뭐 약간의 사람들을 이런 뜻이야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친절하다고 이게 2로 끝났잖아 감옥적어 이렇게 해석 안 해 뭐요 뒤에 대절 그 다음에 투부정사 ing가 왔을 때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나온 동사가 2로 끝나야 돼 그래야지 말이래 해석합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친절하다고 그 소년이 보여주는 것 이 그 늙은 사람에게 끝내야 되겠죠 그 길을 역으로 가는 자 3번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놀랍다 라는 것을 그러면 이때 나오는 해석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때 이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동사를 뭘로 끝내야 돼 2로 끝내야 돼 왜 이것이 뭘로 2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놀랍다 라는 것 이제 해석 안 해 나는 찾았습니다 놀랍다 라는 것을 작은 식물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많은 것을 감옥적어 이스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덥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덥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야 더비라고 합니다 더비더비 더비더비 패턴이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요 동사 할수록 이렇게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해석합니다 더 화가 날수록 Get angry 그럼 뭔마하게 되다 이때 나오는 더 플러스 비교급 원래 이 동사 뒤에 이 자리에 있었어 이때 나오는 더 플러스 비교급 은 동사 뒤에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 내가 내가 화나게 될수록 게따명사 뭔마하게 되다 내가 화나게 될수록 동사 할수록 나는 비명을 지른다 더 크게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필요해 더 신비스러운 것들을 원래 여기 있었다니까 그것은 보여준다 나에게 더 신비스러운 것들을 자 문장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필요해 관계대명사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필요해 필수적인 휴멘빙 인간이죠 인간들에게 더 많은 신비스러운 것들을 그것은 보여준다 나에게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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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습니다 47번째 패턴 동격의 접속사 됐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격의 접속사 됐으면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옵니다 belief 믿음 사실 생각 뉴스 추상명사 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애매모호하다 이게 추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인의 반대말은 구체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추상명사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됐은 동격입니다 이게 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쳐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로 해석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 루머는 그가 그가 죄가 없다라는 거짓 이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인스파이트 오브 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 팩트 라는 추상명사 뒤에 덴 나왔다 그러면 동격인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신표가 있으면 신표 이렇게요 다시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다 라는 동격에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로 해석을 합니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그가 가졌다 라는 세 명의 작은 아이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녀를 감옥으로 6개월 동안 자 문장이 길어졌네요 우리는 마침내 극복 합니다 그 문제를 이때 이때 나오는 명사가 추러브리 여러분 추락명사야 그리고 대시 나왔어 그러면 어때야 돼? 가로를 쳐야 된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대시 나왔네 이렇게 끝까지 가로를 이렇게 치려고 그랬더만 이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마침내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떤 문제 우리가 증명 해야만 한다 라느니 증명 해야만 한다 라는 문제를 자 그럼 뭘 증명하냐 됐다며 주어동사 나왔잖아 동사 뒤에 주어동사잖아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 우리가 성인 이라는 것을 바이아이엔지 인아이엔지 온아이엔지 바이아이엔지 뭐뭐 함으로써 통과 함으로써 어문은 의족 용감함 의 시험을 통과 함으로써 우리가 관계대명사 됐다고 접속사 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됐은 관계대명사 됐이야 이때 나오는 관계대명사 됐은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가 주로 이렇게 많이 오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됐은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즉 이렇게 동사 있잖아요 그럼 앞에 주어가 없는 거야 이거 동사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어거든요 이렇게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됐은 문장이 불완전하죠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그 남자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그 남자를 그녀가 사랑하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추상명사 동격의 접속사 됐은 여러분 앞에 뭐요 주로 이렇게 추상명사가 온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어찐다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38번째 패턴 ing의 구별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여러분 투부정사 이렇게 콤마 나오잖아요 ~~하기 위하여 ing, pp, 그 다음에 형용사, 주어동사 나오면 ing, pp, 형용사도 해서 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 나오면 콤마 ing가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면 무조건 ~~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냐 그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동사 그리고 ~~ ing가 나와야지 ~~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요 ~~ 하면서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콤마 ing 동사 이러면 또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콤마 ing는 ~~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콤마 ing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ing는 무조건 ~~ 하는 것은 그리고 콤마 ing 뒤에 동사가 안 나오면 해석은 ~~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문장 한번 봐 볼게요 그 아름다운 소녀는 주어네요 이게 동사에요 동사만 다루 끝나야 되겠죠 즐긴다 뭘 을룰이 필요하네요 듣는 것을 ready or 그 다음에 콤마 ing 이때 콤마 ing ~~ 하면서 공부하면서 영어를 일주일에 세 번 자 이문장도 여러분 이렇게 콤마 ing가 남았는데 뒤에 뭐가 남았다 이렇게 동사가 남았잖아 그 앞에 주어동사가 없잖아 주어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ing는 ~~ 하는 것 은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뒤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비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면 ~~ 하기 위하여 투비는 ~~이 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죠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숙녀가 투비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 자주 나오죠 ~~에게 라고 해석을 하면 안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늙은이가 늙은이가 그 못생긴 소녀 가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콤마 있잖아요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한국에서 당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이렇게 ing가 콤마 ing가 나왔는데 주어 그 다음에 동사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때 동사가 나오면 이때 ing는 주어 해석은 ~~ 하는 것 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because ~~때문이죠 이때 ing 나왔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왔잖아 이때 나오는 ing는 ~~ 하는 것은 자 마시는 것은 물을 병 안에 있는 명사대 전명구 어디에 있는 날마다 좋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물을 마시는 것은 allowed 허락된다 자 오늘은 여러분 48번 패턴 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봤던 이 문장이 여러분 내일 똑같이 나왔을 때 기억될 확률은 50% 이하입니다 이틀 후에 이 똑같은 문장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 있을 확률은 10% 이상입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요 일주일 후에 이 똑같은 문장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 있을 확률은 거의 1% 미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24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해야만이 자기 것이 된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50가지 패턴 중에서 49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째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치댓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치댓 사이에 여러분 즉 형용사나 ing pp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주어 가지고 이치댓 사이에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나 전명구 즉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특히 이렇게 명사나 전명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 명사나 전명구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이치댓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치댓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이건 진주어 가주어 패턴으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가주어 입니다 그 다음에 대저리아가 진주어 입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생각되어졌다 나의 아들과 딸이 가졌다고 그들의 꿈을 무엇을 할 것인지 그대로 삶에서 자 3번 갑시다 이치댓 사이에 여러분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은 해석을 안해요 그리고 탐을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이 탐이 도와주었다 그 소년이 제거하도록 그 장애물들 마찬가지로 4번도 문장이 길잖아요 이렇게 이치댓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사절을 강조해 부사절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똑같이 내가 머물렀을 때 런던에서 그 카니발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in last week 마지막 주에 어그스트 8월 달에 이때 이 질을 여러분 워즈로 써가지고 이렇게 수일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요 4-1번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치댓 용법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치댓 사이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정도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바로 내가 머물렀을 때 런던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런던에 머물렀을 때 즉 이치댓이 나오면 이때 이치댓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0번째 패턴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절 외더절 또는 의문사절이 이렇게 문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주어인데요 예문을 봐 볼까요 이렇게 외더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실하지 안다 이렇게 대절이나 그 다음에 외더절이나 음사절이 문제에 나오면 우리 가주어 이슬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너무 기니까 가주어 이렇게 이슬 쓰고 이걸 뒤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쓰죠 확실하지 않다 이때 가주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자 2-1도 바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절이 문제에 남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투명사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동사 앞에 이게 주어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은 또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즉시 풀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줄에서 해결하다 풀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됐나요 이게 주어다고 이 주어가 너무 길어서 우리는 뭘 적어서 이렇게 가주어 있을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배웠던 이치대 사이에 뭐가 이렇게 형사가 들어갔으니까 우린 진주어 가져가죠 필수적이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마찬가지로 의문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채야 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이렇게 가로를 채야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해석하는 방법은 음사가 문제에 나오면 뭐뭐 인지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사랑하는지는 너를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게 동사가 나왔죠 이때 나오는 후 늙은이 가로 해석해야 돼 근데 반면에 이 문장 봐볼까요 가로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열어서 두 번째 동사 앞에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이거 뭐야 울를루 해석을 해야지 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누구를 네가 사랑하는 지 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주어쓰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문장도 여러분 문장이 의문사 절이 나왔으니까 가 주어 잇을 써가지고 이렇게 It is very significant 이렇게 적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뒤로 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4-1문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왼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가로차의 의문사니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그 이야기죠 자 우리가 언제 우리가 받을 건지는 그 테스트 그 시험 결과를 리메인 다음에 형사 남아 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멍무한 상태로 남아 있다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가 주어 있을 수군 진주어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 주어 해석하지 않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학생들에게 언제 우리가 받을 건지는 그 테스트 결과를 그럼 4-2라고 여러분 4-2를 한번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웬니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로서 뭐뭐 했을 때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이때 나오는 웬니 언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접속사는 뭐뭐 했을 때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쉽습니다 웬니 뭐뭐 했을 때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근데 웬니 언제라는 의문사로 시작했을 때는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루어 주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왜 이게 주어 역할을 하니까 자 이건 뭐뭐 했을 때야 왜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받을 때 그 시험 결과를 우리는 만족에 할 것이다 be place with 기뻐하다 만족하다 그 시험 결과에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패턴 50개만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 패턴 50개가 어찌나 뭉쳐져서 여러분 문장이 길어져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이 패턴 50개가 어떻게 뭉쳐져서 또는 합쳐져서 문장이 길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만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만 더 하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중에 욕심이 너무 커요 욕심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여러분 매일 학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요새는 대부분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한두 시간씩 적어도 숙제를 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적어도 초등학교 3,4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많은 시간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어찐다 2등급 맞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1등급 맞는 학생이 뭐예요 한 6%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에서 근데 우리 고작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거 그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영푸자였지만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5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도 토익 뭐예요 800점 맞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고 6개월에서 1년 하고 영어를 나는 왜 영어가 안 늘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